우야 우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왔다 제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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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안데로이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게 보기가 너무 애매한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인간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음 그럴수도 하룻밤 묵기 루시 찾기 제리코 둘러보기 뭐..뭐가 되게 많네 하나씩 볼까? 물 붙이기 뭐하노? 언제부터 여겨서 도착했을 때 어디를 가고 제리코 정말 좋은 곳이 와 진짜 사람 같다 저렇게 시간 때우는 거 이 놈들은 부족한 파트 블루블루드 왜? 아무도 없는데 너무 간단해 사이버 라이브 스토어 사이버 라이브 스토어 아무튼 아무튼 누군가가 도착했을 때 제리콜 많은 이 놈은 나쁘게 나쁘게 이 놈은 인간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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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전력이 다 됐나? 저기요? 왜 이래 무섭게 전력을 아끼려는건가 절전모든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뭐가 있는데? 열기 상자가 이미 비어있음 분석하기 사이버 라이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스트 도.. 몰라? 경로 계산중 세리코 둘러보기 뭐야 뭐야 전원이 다 됐어? 도움보기 다 됐어? 네 다 됐어? 다 됐어? 네 다 됐어? 네 다 됐어? 난 제리코에 오면은 뭐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난민 집합소네 인간들한테서 버려진 안드로이드들 집합소요 thought humans are afraid of dying too do you know what happens after death no no I don't well I'm about to find out what's your name marcus i was glad to meet you marcus 근데 얘네 안드로이드들이잖아 전력만 다시 공급되면은 되살아나지 않을까 얘네가 진짜 엄청 정교한 그런 기계들이어서 한번이라도 꺼지면 완전히 아웃이 되어버렸을때 복구할수 없는거라면 정말 인간이랑 다를바가 없긴하겠다 i'm not in very good shape am i my diagnostic program isn't working i don't think you would have anything good to say anyway what happened to you they tied me to the back of a car i think they wanted to have fun i don't wanna shut down i don't wanna shut down i don't wanna shut down 저 친구가 아마 루시인거 같으니까 좀 나중에 갑시다 불도 다 붙이고 불도 다 붙이고 그리점 더 붙이고 그리고 할거 다했나 할거다했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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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아니 왜 형만 보면 오염된 안드로이드 같은데 나도 다쳤었구나 드디어 나의 손에 뵙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약간 점성가? 점술가? 예언가? 이런 포지션인가봐. 로시가. 어, 쟤, 쟤 정중하게 떡하니 서있네. 소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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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관계가 제법 복잡해졌네요. 그죠? 지금 호감작을 해야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리코 내부 죽어가는 안드로이드와 대왕. 조시와 대왕. 노스와 대왕. 파손된 안드로이드와 대왕. 불을 피움. 루시와 대왕. 빈 상자를 확인함. 사이먼과 대왕. 마커스가 계획을 세움. 처음으로! 모든 루트가 불이 들어왔다. 요! 여긴 어디냐. 또, 또 밤이 깊었네. 부모가 잘해주지 않으면 자식은 이렇게 고통받아요 글쎄 너무 암울하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아까 그 청소 로봇이 주소 알려준 곳이야? 같은 제리코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곳이네 이거 바이오 하자도 저택 아니에요? 도가 이따 도가 이따가? 누가 물어봐요? 도가 이따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겠지? 도가 이따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도가 이따가 나한테 도와줄게요 뭐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감이 전혀 안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도움을 요청하기 질라트코 따라가기 안드로이드네? 내가 지금 얘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이 잘 안서는 이유가 바로 들어오라고 했으면 100% 나쁜 사람이거든? 그가 처음에 일단 거절했어 어? 불량포맨을 안에? 네. 아 캐나다가 지금 안드로이드 구매 반대여서 반대 고가라 어! 야! 잠깐만 저 남자 손에 묻어있는 그 파란색이 그러면 안드로이드 P야? 아니 뭐지? 소상한데? 그리고 추적기가 있다고? 추적기가 있었으면 진작에 따라잡히지 않았을까?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갈 수가 없네 할 수 있는게 없나?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어? 젤라트꺼 따라가기라고 뜨네 이곳과 이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곳과 이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렛츠고! 저는 나쁜 기분이 좋아 하아아아 또 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계한다 안심시킨다 선택해요 경계 뭐야 왜왜왜 갑자기 손을 놔 왜그래 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야? 왜 열려? 오 뭐가 열린거지? 뭐가 열린거지? 이리와 헉 뭐하는데야? 흐름 헉 젤라트코에 기계로 들어가기 안 들어가면 안돼요? 너무 수상한데? 너무 수상한데 이렇게 순순히 말을 들어도 되는건가? 뭐야 뭐야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이야기 대기수에 근무하는 게 그 이유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과정에 계속 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또한 과정에 대한 의견을 갖고 대기수에 정말 나이프 물론 제가 대기수에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다행히나 샐러블을? 아... 안돼! sigma아! labia! ibles! 가라! 오! 내가 잊은 아이들. 엘리니 Narayan아. 저는 braucht 후에는 오 menor. 아 내 곳에 갔만요! 와우. 한가운 덕분에 다시 구하는 어머니. 저희도 좀 더 기다려야 해. 이 녀석은 알아서... 어떻게..어트케..어떻게..어트케.. 초겨야된다.. 초겨야된다..어트케..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어..옷..오..옷..어..어 어떻게 해!? 어..어..어..어떻게!!! 어..야..살해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카라! 메모리 손상탐지 어 나 지금 아예 반응을 못하나 봐 헉? 어머 어머! I can't go! 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걸 보면서? 내가 너였으면 불량품 한 35번 정도는 됐겠다 탈출할 방법 찾기 어 뭐 어떻게 해야돼 어 밀기 이걸 밀어서 뭐 어쩌게 하! 뭐 어쩌게 어 합선을 유발할까? 노란색 케이블 녹색 케이블 시간이 없어 일단 일단 해봐 그냥 맞게 해봐 팔이 다? R1 잡았다 당겨! 으악 이 뭐야 이게 다야? 밀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초기화됐어? 나 초기화됐어? 헐 젤라트코에게 복종하기? 에? 뭐야 이게 어? 잠깐만 너 뭐가 있는데? 헉 이 안에 뭐가 있어? 뭐야? 쟤도 버려진 안드로이든가? 어? 어? 뭐야? 어? 기억 초기화 완전히 안됐네 깜빡 열기 깜빡 열기 열렸다 깜빡 열기 나의 기억 깜짝이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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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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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époquekle 우리의 행동을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났다. 우리의 일하자 그들의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의 행동을 하죠. 그를 counts지 모르겠 sonra, 왜 이 능력은 죽은 건가요? 뭐..어떻게 해 다시 들어가기 다시 들어가기 기억날 때까지 봐 계속 봐 저 끔찍한 몰골을 너도 저렇게 될거라고 뭐야 왜 얘네들을 진작에 못봤지? 자신을 볼 수 있네 이정도면은 그냥 기억이 온전한거 아니에요? 총이야 뭐 하나도 안됐는데? 요즘 기기가 낡았네 뭐야? 열기 잠겨있네 내 옷과 엘리스의 옷 옷을 건네준 기억 옷을 건네준 기억 조금씩 복구하고 있다 지금 나의 이름은 위로 올라가볼까? 거실에서 루터와 합류하기 여기 어? 하조다 어? 어? 싫은데요? 지시를 받음 젤라트코에게 음식 가져다주기 아까 여기 뭐 떴는데? 아까 여기 노란색 하나 떴잖아 아이씨 사라졌나? 어? 열린다 여기로는 나갈 수 있어 뒷문으로는 주인의 곁에 남기 주인의 곁에 남기 확인 여기 열려있네? 정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뒷문으로 가야되요? 아이씨 사라졌나? 이는 아이씨 사라졌나? 에어로 노란색 지시를 어떤 게 이 정도면 떠올릴 때 됐다 카라야 위로 올라가야되나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궁금한게 아까 기억 초기화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하면 빠르게 빠르게 막 하면은 초기화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까? 헤엑 어 생각해보니까 토드랑 진짜 좀 닮았다 잔해를 치워야 돼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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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라코 여기 10분 정도 되어야 돼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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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ди 와 계속 메뉴 왕 문 우르르 여기 여기 우리 열기? 그럼 제가 손삭 당할 것 같은데요? 좀 나중에 이게 뭐야? 레드 아이스? 나의 이름은 카라 기억이 복구됐어! 대박! 대에에에에에.. 아 쟤 좀 상태가 이상한데? 저한테 말 걸지 말고 그냥 가자 어? 여기 루터 있어! 루터 루터 자고 있어! 충전 중이야! 눈 마주쳤어! 미 미친놈아! 니가 먼저 그랬잖아! 어? 얘 뭐야? 애써 침착한 적 얘도 불량품인데 그냥 참고있는거네 지금 앨리스를 8분내로 찾아야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침착하게 문서부터 읽읍시다 개꿀잼 문서 못참지 북극의 긴장상태 확대 그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시간 없음께 뭐야 하 AX400 탈주래 나야? 나 잡지 났어요 엄마 아니 이거 말고 왜 자꾸 아까부터 인식이 잘 안되니 아래로 내리라고 아 직원 목격자들은 안드로드가 마치 인간과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더며 어쩌고저쩌고 이거 혹시 시간 지나요? 지나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30초 지났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이 샵권있어 됐었어 이런 썩을 병만 해도 병만 해도 방 되게 넓네 여기서 불을 쓸 수도 있음 기억해도 와 개꿀잼인데 좀만 더 보지 문 30초 여기는 어디야 어 여깄다 헉 내가 기억이 복구가 안된 상태로 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배단 찾았고 시간제안 없어졌고요 엘리소 발견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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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 선택지가 되겠네 우리 여기 숨아볼까 미안하다며 좀 조금만 눈 감고 있어주면 안 돼? 흐잇 흑 헷 흑 루퍼드! 왓더퍽이 유 도인! 컴퓨어! 컴퓨어! 근데 이걸 못 보네? 나가 로그 집기 로그가 아니라 통나문데? 불을 붙인다! 붙여 붙여! 붙여 핸덤! 어! 언락됐어! 사실 22초 남았는데? 잠깐만 4초! 5초! 3초! 나 안전하게 가루롬야 X! 난 X 계속! 아! 너무 좋아 샷건돌이 으악! 도 Corona 앞으로도 살く 없어 내가 걸리는 걸 좋아 나이스! 총을 뺏어! 아니 총을 뺏어야지! 뭐하는겨! 세모! 아무 효과 없었다! 들어올려! 아래! 아래! 골드! 왜 왤쩌! 아 고물이 안 열었는데 아 고물이 열러가고 있었는데 호..호만! 네모! 밀어! 당겨! 나가! 루턴 끝까지 걸어오네 와씨 호스 미쳤다 절대 뛰지 않는 남자 아이고 엘리스 루터야 제발 루터야 제발 루터야 제발 제발 뒤에 있는 도끼 루..어? 루..어? 뭐하는거지? 나의 길이 아니 이번엔 나의 길이 없었고 나의 길이 없었고 너의 길이 없었고 너의 길이 없었고 너의 길이 없었고 저기 뒤에 있는 애들 다 우리 편이잖아 저기 뒤에 있는 애들 다 우리 편이잖아 어? 죽였어? 난 안에서 내가 내게 너의 길이 없었고 너의 길에 네 날씨가 베이징 보드 가게 날씨가 잘 안된다 그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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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에 믿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너네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를 데려야 할 것 같았다 너를 지혜할 것 같았다 너와 그 작은 사람 우는 것처럼, 루이는. 아, 우리 엘리스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짜. 얘네는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내용이. 잠겨있는 게 몇 개야? 아이고, 루트 봐라. 젤라트코. 도움을 요청함. 젤라트코의 집에 도착. 집에 들어감. 젤라트코 만남. 젤라트코를 따라 지하실로 감. 기계 안으로 들어감. 엘리스가 이상한 소리에 끌림. 카라가 초기화 시작됨. 카라가 초기화됨. 안됨이 있어. 초기화 안됨. 그러면은? 안됨은. 바로 여기에서 그냥 엘리스 찾기로 빠질 수가 있네.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 괴물들을 풀어줌. 루터를 보러감. 젤라트코에게 식사를 가져다줌. 안드로이드 몸통을 내려놓음. 괴물들의 방을 봄. 코트를 준 것을 떠올림. 뭐가 되게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 집안을 둘러볼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이 있었네. 우리가 딱딱딱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는 기억 복구하려고 그냥 오만 난리를 다 쳤네. 욕실에 들어감. 욕실에서 시끄러운 안드로이드를 봄. 무시하고 지나쳤죠. 또 여기 뭐가 있고. 북극의 긴장 상태 읽음. 뭐 하나 빠졌네? 여기서 기억을 못 떠올림. 이런 것도 있나? 제한 시간 내로 기억을 못 떠올리면 그대로 엔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앨리스 죽어? 말도 안 되는 루트가 되겠네. 그러면 진짜. 기억을 되찾음. 집에서 앨리스 찾기. TV를 봄. 탄약 없는 산탄총을 봄. 벽난로에 타다 남은 장작을 봄. 뭐 하나 빠졌고. 앨리스를 발견함. 루터가 앨리스를 데리러 옴. 큰 방에 들어감. 테이블 아래에 숨음. 집에 불을 지름. 집을 불태움. 침실에 들어감. 침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총 4가지의 선택지 중 아래꺼의 발각댐. 발각이 안 될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뭐 어쨌든 간. 발각댐? 추격이 시작댐. 에서 못 벗어나면 다른 엔딩 두 개 볼 수 있는 것 같고. 카라가 계단에 도달함. 카라와 앨리스가 뒤뜰로 도망침. 젤라트코가 따라잡음. 괴물들이 젤라트코를 공격함. 설마 우리가 걔네들을 지하실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면 루터가 젤라트코를 쐈겠네. 그지? 샤하권으로 그냥 개간진하게 펑 하고 쐈겠네. 요타가 카라와 앨리스에게 합류함. 또 왔네. 아만다 찾기. 막바다. 와우. 이거뭐야. 만지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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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한번더. 안되면 되게 하라 이게 안되네 아니 그러고보니까 비 내리는데 진짜 우산 왜 안써? 손에 왜 들고있는거야 이거? 저기 아만다 보인다 그럼 다른곳엔 워레이가 있겠군 아만다 어드벤처 이번에 2 나온다메요 배를 탈수도 있나? 쟤는 또 왜 우산 안써고있냐 안녕 아멘더 타이널, 내가 너가 기다렸다 좀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젖을거 다 젖었는데 이지우산 쓰고 있네 그 이상한 상황이 낫붙여서 그 이상한 상황이 낫붙여서 그 이상한 상황이 낫붙여서 그 이상한 상황이 낫붙여서 어... 변명하지 않기 그 불량품 놓쳤잖아요 그죠? 어? 잠겨있는게 하나 있네? 일기 잠겨있는건 뭐지? 벽에 문자 하나 담겨있는건 뭐지? 다른 디비엄이나 또 다른 디비엄이나 랩에 있는게 랩이랑 랩과 덕에 호감도 이 디비엄이나 랩이 그 디비엄이나 루틴닛과 랩이 어떻게 되었나요? 헹크를 구하는일 하면은 호감도 개 떨어질거 같은데 아반달아는 멈췄다 멈췄다 지금 쓱났다 쟤 우산 나만 쓰고 있다 지금 개꿀 아만다 님 쓱 많이 났네 흰고 약간 이런 표정 인데 택시도 끝내주네 헹크 이제 싹친구 됐죠 앤더슨 경위 찾아보기 우리 이제 짱치님 앤더슨이 헹크냐 여기 헹크 집이야 계세요 아 맞아 헹크 앤더슨이다 맞아 맞아 가보기 역시 구독 감사합니다 다른 집 까볼까 에라이 짜증나는 프로그래밍 원래 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저곳 막 기웃기웃 해야돼 보인다 뭐야 수모 강아지 보인다 강아지 뒷쪽으로도 갈 수 있다 뒷쪽으로도 갈 수 있다 뭐야 뭐야 핵크가 의식이 없음 부, 부수진 말지 부, 부수진 말지 그냥, 그냥 문 열지 어 불러가기 불어가기 루어 가기 이지잇 수모 총을 들고 있는데? 설마 자... 총 리볼버 한 발 남음 블랙 램 알코올 함량 40% 이건 뭐야? 총상? 심장 뇌상 없음 경미한 부정맹 슬슬 차 맞고 뻗은거네 벼드랑이? 분석할 단서가 뭐가 더 있어? 어? 알코올 흔적 에틸 혼수상태로 의심될 어... 싸대기 쁓 까 방 cat 야!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일어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오 탱크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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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아휴 좀 하하하하 좀 모세요 샤워시킬라고 아우야 허리 아프겠다 이거 이거 틀어도 돼? 산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어 하하 하하하 이제 정신 차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지지 내 자신들의 우주정신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앤드로이드에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버리지 않으세요? 합리적 공격적 해결책 실용점. 합리적. 빈정되고싶지는 않은데 떠나자 생수클럽 생수클럽 당장가자 어 똑같은 생각했다 행크도 행크에게 깨끗한 옷 가져다주기 인간에게 생수는 필수 물질이지 여기 안에 옷있네? 보기전에 나 집 구경할래 할 수 있는게 없군 여기 어음... 히피 스타일 예아 바바 다들 히피 히피 이러네 하하하하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게 똑같애 역시 우리 장작들 토하고 있어 아유... 작작좀 처마시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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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크 기다리기 행크에 대해 더 알아보자 뭐가 많네 방으로도 들어가볼까 chỉ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화면을 기반으로 한 장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TV를 많이 본다고 눈이 사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는 다른 폐해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 폐해 중에는 수면 부족과 시력 부담 그리고 정서 발달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대면 상호작용의 부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라간스 K 연구에 따르면 3명 중 2명은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며 이는 사회활동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 주장했다. 사람들은 현재 평균 82%의 시간을 인간이 아닌 기기와 소통하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가 희생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이버라이프는 우리에게 다시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줄 안드로이드용 가정심리학자 추가기능을 소개했다. 헐... 이 무슨 모순이란 말인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달러가 필요하지만 집단치료 기능 및 아이와 성인 모두에게 적합한 활동을 탑재하고 있어 가족 전체가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르간스 K는 우리 사회에는 기술에 매몰되어 있고 또 다른 기술이 그 해답이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한다. 그 대신에 그냥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라.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더럽혀진 사랑. 은밀한 파트너. 안드로이드 판매량 폭증. 고객들의 성적,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안드로이드는 사이버라이프가 매장의 재고 확충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을 정도로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다. 초창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도 했었지만 사이버라이프의 도박의 결실을 본 것이다. 이 안드로이드들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완전한 것과 다름없는 파트너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장점도 많다. 안드로이드들은 집을 청소하고 높은 수준의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안되겠어 자기야 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성적 환상도 만족시켜준다. 사이버라이프는 초창기의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판매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 기록적인 이혼율로 볼 때 오늘날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인간 배우자보다 안드로이드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미 급감하고 있는 출생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안드로이드가 맡은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이 많아지는 기사구만. 뭐야 벌써 나왔어? 아 뭐 알아본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책 읽을 때도 시간이 지나서 아 나 다른 거 하나도 못 봤네? 귀여워 만지지도 못했어! 우레숭어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임 아 빡시네 선종정원 아만다 합류함 앵크의 집에 도착 앵크의 집에 도착 자동차를 살펴본 침실 창문을 살펴본 거실 앞쪽 창문을 살펴본 거실 뒤쪽 창문을 살펴본 여기서 내가 안 한 거 정문일 거고 정문 하나 빼면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앵크를 발견하고 창문을 깸 아니 정중앙에 겁나 커다랗게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문을 염인가? 집으로 들어감 핵크의 개가 공격함 핵크의 개를 진정시킴 핵크를 분석함 진정을 못 시킬 수도 있어? 이름을 알고 있었어서 진정시켰나보다 핵크를 욕실로 데려감 이해적인 태도 히피 셔츠를 갖춰다줌 책만 읽었고 나머지 네 개 못 했고요 아이씨 신경질 나네 아 근데 문서 읽는 거는 우리에게 시사적인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이 게임이 전달하는 메세지의 가장 핵심적인게 저 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아우 적어도 책을 읽을 때는 좀 일시정지 좀 시켜주지 아우 시간이 흐르니까 불쌍해 사이버라이프 창고로 가기 자 이제 물자 훔치러 왔네요 마커스 쪽은 딴 데로 가면은 게임 오버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말 잘 따르자 딴 데로 가면은 딴 데로 가면은 하나는 아우 아우 자 어휘 아우 뱉 이렇게 플레이하니까 약간 다잉라이트 느낌 나네 사이벌 라이프 저깄다 우리들의 목적지 사이먼 따라가기 노스 따라가기로 루트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나보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노스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의 목표가 노스기도 했고 노스 따라가기 왠지 나중에 파벌 나뉠 것 같죠 노스랑 사이먼이랑 둘이 사상 달라가지고 이제 나 어떻게 가 드론 처리해 여기 예측 띠용 예측 기능은 나한테만 있는건가? 그대로 가서 너무 멈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행동이 있어? 어? 너무 높음 여기서 어 기다렸다가 조짐 자 일단 이거 성공루트 찾았구요 뒤로 더 돌아가서 바로 뛰어버리기 야아 발각 위험 이건 너무 정면이다 이쪽이 있네 잡고 너무 높음 해라이 썩을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여기에서 도움닫기로 밑에 잡고 한번 기다렸다 갓 나이 나이씨 레츠고 나의 시뮬레이션 완벽했다 가자 으악! 오케이! 겁나 멋있어 모스와의 신뢰도 올라왔어 모스 따라와 전체의 신뢰도가 다 올라갔네? 상자 조사하기 좀 비켜봐요 에이씨 나 돌아서 가야돼? 아닌데? 저..저기 어떻게 가? 제대로 좀 비켜봐 어 이제 열렸구나 샛! 안에 뭐 데려있나? 와아아아 기가맥 개네 파란이 혈액 왜 그래 어 유 워 트러스 파싱 온 프라이빗 프로퍼티 유 워 트러스 파싱 온 프라이빗 프로퍼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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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 믿는다 풀어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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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스테이션, 수혈압이. 드론을 만들고, 조용히 해. 알았다. 뭐야? 우리 편 됐어? 여기가 꺼내라. 빨리 빨리 빨리.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 아직도 충분히 있어. 이건 뭐.. 그냥 사람이네. 수혈패 찾는거랑 뭐가 달라 애비 부품을 가방에 채운 큰 상자 조사하기 저기있다 여기 올라가서 이게 뭐야 헥 한 번 더 이게 뭐지? 안드로이드들 안드로이드들 해방한다 다시 닫는다? 해방한다? 그게 돼? 뭐야? 야 마커스가 바이러스다 접촉만으로 다 불량품을 만들어버리나봐 어 아까 아까 정찰하던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교화했나본데? 제리콘 제리콘 존경받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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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계획이 좀 커지는데 렛츠고 렛츠고 가 가 가자 가 근데 이렇게 편나누서 가는게 맞긴 해 그치 그치 않아? 와 이거 하 고기가 많은데? 개 개가 있고 열기 아니 왜 왜 왜 거기로 확실하게 들어가? 다른것도 보고싶었는데 경비 경비다 경비 처리하기 다시 나갈 수 있어? 경비를 바깥으로 유인할까? 정전을 일으킬까? 경비 들기 이게 뭔데? 드라이버 합선시키기 돌려놓기 아니 아직 안해 경비를 위협할까? 화장실에서 쉬 좀 싸고 다시 나갈 수도 있네 아 어떻게 하지? 합선이 제일 나을까? 아니? 바깥으로 유인이 제일 나은거 같은데? 바깥으로 유인을 어떻게 하지? 아 다시 나가면 될 듯 나가서 나가서 어 아 이 드럼통 드럼통으로 두드리기 경비를 유인한다 하 하 하 하 하 들어가 모든게 완벽해 빨리 좋아 확인하고 다시 들어왔어 탈출하기 그룹으로 돌아가기 트럭이다 트럭! 우리꺼다! 화이트 초콜릿 바 굉장히 맛있게 생겼군 뭐야 보안 개어소래 안드로이드 누구나 손 대면 들어갈 수 있는거야? 내가 여기서 집어넣기 전부 바깥 구두 바깥으로 운전 내가 운전해야되는건가? 오오 자동으로 열린다 가리 게이트가 오오 자동으로 열린다 차 안쪽이 안 보이겠지? 뭐야 가사 정정 바깥으로 조정 대단한 도착 망시 전부 바깥으로 가사 도착해 마르카스가 이기지 못했지 제리코 존경받음 허어 누구호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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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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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지식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대회가 안 되는 것 우리의 대회가 안 되는 것 칼 할아버지가 괴물을 키웠네 큰일 났다 이제 마커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겠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말이 섬뜩하게 들릴 수 밖에 없어요 우린 안드로이드가 아니잖아 안드로이드인 상태에서 이 게임을 했다면 굉장히 큰 귀감을 얻었겠지만 예비 부품 부품 수색 부두로 올라감 노스를 따라감 거의 발각될 뻔함 컨테이너 위로 오름 사이버라이프 방향으로 이동함 노스를 따라감 드론이 길을 막음 드론을 처리함 마커스가 다치지 않음 다칠 수 있나봐 사이버라이프 도착 예비 부품을 모음 안드로이드 경비가 나타난 안드로이드를 잡고 숨음 전이 불량품이 됨 인간 경비가 안드로이드를 찾아볌 풀어줌 인간 경비가 떠남 수색을 계속함 여기 맨 밑에가 발각인가봐 그치 밑에 줄이 쫙 이어져있어 여기에서 선택지 하나 잘못 선택하면 어쨌든 우린 성공했고 수색을 계속함 안드로이드 상자를 발견함 안드로이드를 해방함 존이 데려가달라고 요청함 수락함 거부함을 했을 경우에도 오른쪽에 쫙 발각됨으로 바뀌나? 와 거부하면 일로 바치나? 존이 열쇠를 언급함 수락함 제어실 제어실로 들어감 열쇠를 찾음 경비를 유인함 경비에게 발각되지 않음 열쇠를 훔침 트럭을 가지고 떠남 마커스가 부품이 가득한 트럭을 훔침 예 뭔가 실패를 하나라도 했으면 경비에게 발각되거나 그 존이 일러 바쳤을 때 밑에 루트로 타게 되고 별 오만 난리를 다치다가 두개의 엔딩으로 도달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완벽한 엔딩으로 간거 같아요 생수 생수 마시러 왔다 술좀 작작 마시라 펭크 따라가게 응 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응 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기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리와 이곳에 오 예 오우예 어머나 어머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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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ed by the so monster 남녀 할거없이 다있네 그러면 이 문구는 껍데àn이랑 해도 Shake 아니 왜 이렇게 빤히 보고있으면은 들어오라고 하네 팽크 따라하라고 아니 속옷을 왜 입고있어 어? 중요한걸 보여줘야지 살지 말지 정할거 아니야 안그래? 제일 중요한 곳은 다 가려놓고 아니 애초에 목적이 생수인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막 속옷 입혀놓고 팔면 사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방송중이라는걸 잠깐 까먹었다 너는 좀 가면 안되냐 쟤는 왜 저래? 피해자 조사하기 안드로이드 조사하기 피해자 조사하기 사망 사망 추정 시간 오후 6시 24분 심정지 발작 흔적 없어 심장마비는 사인이 아님 교살 흔적이 있어? 에헝!!! 손자국이 있어 교살 흔적 사인 질식 히Er м 할 때 여기 위에 누가 있었음 피해자는 목이 졸렸음 분석하기, 진단하기 진단하기 진단 중, 치명적 손상 분석하기 파란 혈액 접속하기 재가동이 필요 재가동이 필요 재가동이 필요 확인한다, 직접 웃는다 진정시킨다 아, 두 번쩍. 모든 것的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앗... 앗... 앗 죽은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게 뭐이 있었어요? 를... 쏟고. 다시. 다시. 아, 이제. 를 죽는? 아, 안. 아니, 안 됐다는 거. 멈췄다 그러네 다른 안드로이드가 있었다는 단서는 얻었네 이 가게 안에 있다고? 안드로이드 목격자 찾기 다시 해볼게 민간의 지문이 필요 안녕하세요 행크에게 부탁하기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해 고맙습니다 결제해야 해? 30분에 4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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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메라를 해킹했어 저어기 있다 파란 머리에 트레이시가 입구로 향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루하ired Tracy. 클럽 policy is to wipe the android's memory every 2 hours. We only have a few minutes if we want to find another witness. Hey,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Let's try this. It's better be worth it. It's better be worth it. 3분 밖에 안 남았어? 얘가 아니야. 디렉 Najer 얘기 나누는줄 용의자의 흔적 놓침 에에... 하루 종일 얘기나는 거 같네 얘는 못 봤을 리가 없다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빨간방으로 갔어 어? 여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어? 여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혈액을 보고 있어 시간 없어 죽겠는데 몇 분 남았어 어? 파란 방으로 갔어 바로 옆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겨 돈 나가 아이고 열때마다 4만원씩 나가는데 미쳐버리겠네 뭐여 이게 만족하신거에요? 얘는 얘는 대여중이었네 이런 썩을 아무것도 안 봤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얜 안 빌렸다 아 얘도 없네 아니요 내가 다시 빠졌어 시간이 없어 방 안에 숨었음을 찾았다 방 안에 숨었음을 찾았다 불량품이 방을 나갔음 불량품이 방을 나갔음 제발 제발 얘가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음 좋겠 쟨가? 그것이 직원 슈림문을 통해 도망쳤음? 방 안에 숨었음 가자 시간이 없다 아니 이제 다 찾은거 아니야? 어 애들 기억 소거해도 상관 없잖아 불량품이 지나간 길 재구성하기 성공 도망쳤음 파란머리 드레이시에요 행크 형님 창고 수색하기 어? 뭐야? 피가 묻어있어? 얘 다쳤어? 쟨가! 너무 늦어 분석하기 엘듬 파워에이드맛 WR400 모델 여기 있네 파란머리 드레이시 비슷한 기종들인 듯 읽기 읽어도 되는겨? 시간 지나면 안되는데 인간 세초에 불사신출이 의약이 엄청난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병이 계속해서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도묘히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 자이버라이프는 환자의 체내로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거나 유전적 결함을 되돌릴 수 있는 나노 안드로이드를 개발해냈다 최근 이루어진 임상시험에서 이 수백만에 달하는 미세기계들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그리고 암을 퇴치한 후 이 나노 안드로이드들은 환자의 소변을 통해 배출됐다 와 대박 국립생명연장협회의 회장인 데렉 로스의 말에 따르면 첫번째 불사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라고 한다 암과 뇌질은 장기부전의 퇴치로 전례없는 수준의 예상수명을 가능케 만들 것이다 하지만 유명 경제학자 작가인 유리 마켓이는 우리는 이미 생기... 우리는 이미 생기유지에 부담이 되는 노령층을 부양한 젊은이의 수가 줄어드는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다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수백만에 달하는 추가적인 노령층을 부양할 여력이 있는가? 라며 비둘지 않은 위험한 결과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 새로운 초강대구 한때 브릭스 신흥 시장이라는 용어로 지칭됐던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가 방금 각국 간의 관세를 줄이고 무역을 부양시키기 위한 통합 무역협정에 동의했다 아 이거 왜, 왜 밑으로 내리면 자꾸 옆으로 가냐 이거 뭐 그래 이런 식... 정치적인 건 넘어가고 여기 뭐가 있나? 어? 어레이 9이라고 적혀 있어 조사하기 뭐지? 기둥에 뭐가 빛나고 있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왜 본거야 저기를 떠나기 아니 떠나면 안되지 중고가 확실한데 한번 볼 수 있어 숨도 안쉬고 있네 뭐야 다 봤어? 뭐 이대로 돌아가야돼? 뭐야 너무 늦었나? 책 읽느라 늦었나? 뭐야 책 읽느라 늦었나봐 미친거 아니? 야 책 읽느라 늦었나봐 아 파란혈액 확인 안했던거 같다고? 그런가? 뭐 어 그런.. 그런가? 아닌데? 아닌가? 다 봤잖아 다 봤어 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아까 6명 서 있는 쪽을 봤었어야 됐다고? 아 조졌네 이거 이렇게 열심히 결제해가지고 증거품 다 얻었는데 아휴 망했다 망했어 앵클로 앵클을 따라감 범죄 현장으로 감 브리핑을 들음 반서찾기 피해자를 조사함 안드로이드를 조사함 안드로이드를 수리함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침착하게 접근 범죄 현장에선함 와 나 헹크 좀비인 줄 알았다 야 안드로이드 목격자를 찾음 헹크에게 도와달라고함 불량품을 추적함 창고로 들어감 추적 실패할 수도 있고 창고로 들어감 그래서 여기서 할 거 다 했다가 제대로 안해서 입문 실패 뜨고 아 여기서 뭐 재밌는 거 나왔을 거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야 이것만큼은 좀 다시 하고 싶다 다른 거는 아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넘어갈 건데 이거 이거 리트가 돼요? 이거 리트가 된다고? 선택된 체크포인트 불러오기 오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구나 야 와 이거 이러면은 모든 루트 그렇게 막 다 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죠? 근데 시간상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막 플레이 타이어 한 30시간 이렇게 나올걸? 다 보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스톱으로 원투로 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서 이것만 불러서 해보자 내 진행상황 저장 이전 체크포인트를 덮어쓰게 됩니다 이야기는 플레이하면 업데이트됩니다 내 진행상황 저장하지 않음 내 이야기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가 비활성화됩니다 순서도 진행 및 트로피도 비활성화됩니다 저장을 해야겠죠? 진행상황 저장하지 않는거는 그냥 이제 플레이 그냥 그 언락만 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고 우리는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덮어쓰자 좋아요 여기에서 이걸 조사하고 뭘 본거야 나는 미국이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되는거야 얘가 문제하니? 저녁 크리스 look at them they get used till they break and then they get tossed out kel 아 내가 이쪽에 여기있는 애들을 안봤다? 아... 아... 뭐야? 뭐야 얘 다른 애 아냐? 어? 동료가 둘이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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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미쳤나 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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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 아이고 핸크 핸크 당한다 때를 눕히기 당기기 핫! 아 왜 이렇게 세? 역시 생수도 힘이 좋아야 던지기 생수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둘이.. 둘이 동료인가봐 나 왜 정신을 못 차려 어? 저 둘이.. 커플인가보대 달려! 내려와! 핫! 어이구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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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아이고 좀 나와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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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아우 나 눌렀는데 쓰.. 쓰rees.. 쏴 해야해? 안 쏜다 소프트웨어 불안정 나도 이제 곧 불량품 되겄네 rock 위zed until he stopped moving I didn't mean to kill him I just wanted to stay alive get back to the one I love Code I wanted her to hold me in her arms again make me forget about the humans their smell of sweat and they're dirty words 와아 뭐야 핸크 이제 가족이야? 친구를 넘어서? 음 불량품을 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군요 근데 관계가 끝난 안드로이드들은 뭐 20분 뒤면은 계속 기억이 초겨야 된다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 쟤네들은? 기억 초겨 안 했나? 아 2시간마다 어 2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래 20분이 아니라 2시간마다 20분은 너무 짧죠? 뭐 하는 도중에 초기화되겄네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녹화기록? 녹화기록이 초기화된다? 그런건가? 그럼 기억은 그대로 있는건가? 흠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11월 7일 오 오 저 친구랑 계속 쭉 함께 하는거네? 루터 호감도가 있네? 저 친구도 중립? 그래 아까에 비하면 훨씬 많지 어? 말을 걸 수 있어요 하아 그러게 전, 이 사람을 봤을때 어떻게 알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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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하는 건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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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 엉동서라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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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왜 이렇게 커? 자동차 엔진 조사하기 차가 뭐 거의 리무진급이네 그래 그래 엔진이 과열됐어? 그냥 차에서 보내면 안돼? 야 덜렁다크에서는 차에서도 잘만 자더만 야 차도 넓던데? 여기서 재워 여기서 재워 히터는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기엔 생량이 문제라고 뭐 하루 굳는다고 죽겠어요 뭐 뭐 목마른 거는 여기 있는 눈 마시면 될 거고 아 뭐야 나 지금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어물꽃찾기 아 이거 진짜 막막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버리겠네 여기 여긴 트렁크에도 뭐가 없나? 아 얘네 뭐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 테마파크가 있네 아니 근데 놀이동산에 애가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 그럼 뭐 이런 한목판에 놀이동산이 있냐? 엄마 나, 나였음 여기 안 들어갔어 다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야 이게 말이 되냐? 살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야 입구 쭈욱 들어가서 막 그렇게 넓진 않네 놀이공원이 막 그렇게 넓진 않네 흠 흠 망한 유원지네 심지어 어 이렇게 망망대에다가 유원지를 지으니깐 망하지 여긴 왜 과 부서진 건물 안전하지 않니 멀쩡한 건물이 그래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니면 자꾸 이런 매대를 봐 앨리스가 머물기엔 바람이 너무 세네 이거 뭐야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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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괜히 틀었어 저기 뭐가 서있는데? 이거 뭐야? 안내원 로봇인가? 저기요 멀쩡한 건물 벌어붓었네 에입 하티에서 한 시간을 에입 에입 아... 야구... 아... 그러니까 어디여... 어... 그러니까 여기네... 걸어보자... 오케이... 야 루터 든든한거 보소... 앨리스를 한 손으로 없네... 어... 오... 근데 그건 없네... 남인분들 어서와요 어 저기 건물 하나 있다 저 안에 좀 안전해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들어갈 수 있을까? 안은 안전해보이.. 들어갈 수 있나? 와 이거 막았네? 근데 나 여기 너무 궁금해 저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주변 좀 둘러볼래 버려진 상점으로 들어가기 장 실한데? 아 다른 데 다른 데 볼거네 다른 데 에어어어어 쫓아 오지마! 길막하지마! 다른 데 보고싶다고 더 안전한 곳이 있을거야 들어가자 이거 루터 보고 뜯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어 한손으로 뜯을거 같은데 얘는 이야 종이장대 찢어 내듯이 그냥 이야 예의! 뭐야 근데 천장에 구멍 뚫려 있는데 괜찮은건가? 이거 따뜻할 것 같지 않은데 불 피울 수 있나? 이거 읽어도 되죠? 아이오아 실종 복고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미국 함선 그냥 약간 미래 공학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넘어갈게요 전원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밴드가 음악상의 적임자로 선정 디트로이트 레코드의 레이블인 디지털 하모니에서 출격한 전원이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보이밴드가 셀레브레이트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신인상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인간만으로 구성된 레코드 레이블들은 공동 서명이 된 공개사안을 통해 디지털 하모니에게 있는 나 주변을 둘러봐야겠어 책 읽다가 또 시간 다 지나겠네 어? 여기 RA9이 적혀있는데? 디저 어 방석도 있다 나이스 잠깐만 근데 카메라가 안돌아가 무조건 앨리스한테 갖다줘야돼 야! 받아 아 여기다가 깔기 오케이 방석 중요하지 앨리스 앨리스가 대화하기 좀 이따가 난 저것을 확인해야것 아 여기 템플릿도 있네 아니네 사진이네 라9을 확인할 수는 없네 라9을 확인할 수는 없네 이.. 얘네들은 지금 라9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거지 안에 뭐가 들었노 총 확인하기? 총이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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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때문에? 왜 쬐서? 뭔 가방 확인함 에이샤 뭐해? 하아 아하 왠지 에이 왠지 왠지 아하 아하 베리스 베리스 내가 아무 짓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호감도가 팍팍 올라요 그냥 이뻐 죽겠어 안심시킨다 위로한다 키스한다 내일 안심시키자 아 공주 유니콘 아이한텐 유니콘이 최고임 이 어? 만들어 달라고? 불행 두려움 혼자 앨리스에 관한 얘기구나 차이? 상실? 순종자 상실이 좋은 삶을 찾고 큰 위험을 찾아봅니다 하여간 관계에 그런데 같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해외 관계에 만나기로 수호자 그냥 행복한 결말이지 우리 내일은 또 한 시간을 앞두고 고마워, 루서? 네 부끄러워한다 당연히 그냥 뭐 거의 부부네 이제 어? 왜 뭐가 잠겨있지? 뭐지? 저는 창업에 숨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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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현재 너랑 금지에 비해서 기록하는 날 원래 잠시만 안 먹으면 다시 찾아올 때úcar 앨리스 뭐라고? 설마 앨리스가 뭐야 뭐야 좀비요? 뭐야 앨리스 보호 집기 집을 필요가 있나 근데? 그냥 안드로이드들이잖아 화재 진압하기 호호지 아니 근데 딱히 해칠거 같진 않은데 질문한다 왜이러세요 누구야? 뭐하나? 우리 혼자 버리세요 두려워 너는 안해 너처럼 너처럼 우리 이름은 제리 여기 파크가 닫았기 전에 너는 없을까 너는 없을까 너는 없을까 너는 없을까 너는 여기 We wanted to see who was t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e were looking for shelter for the night. We'll be gone tomorrow! A little girl! We haven't seen one for a long time. Children used to love to come and see us. She looks sad. The last few days have been difficult. We have something to show her! Something fun! She'll love it. Does she want to see? Oh, I don't think she's in— Oh, she should follow us then! 아리스, 내가 좋은 아이디에 대해 모르겠네 가자, 카라! 너의 선택은 없네 진짜 애구나 좀 울컥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이거 내가 작동해야 돼? 엘리스, 네가 해볼래? 응, 내꺼임 작은 분이 올라가야 돼 카라셀이 시작되네 다시 탈 브라우스의 자신문과의 특성물은 이특성물에 주로 그녀는 당신과의 생각에 있는 것들은 다른 애들도 다 좋아해 주네 나 아까 루터가 계속 하려던 말이 마음에 걸려 앨리스가 왜? 뭐가 어쨌는데? 해적의 만 고속도로 루터와 대화함 앨리스를 봄 아니 또 뭐가 있어? 자동차가 고장남 고장을 조사함 주변 스캔함 해적의 만 내부 유원지 건물을 확인함 얼어붙은 안드로이드를 조사함 입안을 작동시킴 지도를 봄 버려진 가게를 확인함 가게로 들어감 가게 내부에서 두 개를 놓쳤고요 앨리스의 잠자리를 만듦 앨리스가 포스터를 쳐다봄 앨리스와 대화함 앨리스가 잠자리로 감 가방을 염 총을 봄 카라가 총을 확인함 가방을 열었을 때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가? 기억이 안나네 앨리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 루터와 대화함 그림자들의 공격을 받음 앨리스를 보호함 질문함 공격자들이 자신을 제리라고 밝힘 바깥으로 나감 회전목마로 감 회전목마를 켬 앨리스를 회전목마에 태운 그룹이 함께 조용한 순간을 즐기 단일적인 루트인데 가장 마음이 아픈 에피소드지 않나 11월 7일 10월 7일 오늘도 열심히 락을 듣고있네요 아우 시끄러워 탱커 상황을 확인하기 저기 뭐가 있는데? 어 문서가 있네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에 팸플릿은 아주 환영이죠 신비스러운 남자 캄스키 난 개스키 세계의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028년도에 일라이저 캄스키는 세계의 남자로 꼽혔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켰다 안드로이드는 단순히 경제에 혁명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가정생활을 재구성했으며 좋건 안 좋건 간에 사회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캄스키는 사라졌다 다이바라이퍼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 언론의 시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 세기의 남자는 그 자신이 변화시킨 세상에서 떠나버린 것이다 캄스키의 이야기는 디트로이트 상업용지의 가치가 저렴해 많은 스타트업을 끌어모았던 2018년부터 시작됐다 어? 우리 2023년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대학 졸업생이던 그는 자신이 개발하던 초기 상태의 안드로이드 시제품에 사활을 걸었지만 몇 년 동안이나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 파란 혈액과 생체 부품이라는 두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공개적으로 대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의 첫 번째 작동 모델을 공개한 이후로 대량 생산 계획이 추진됐고 사이버라이프는 급속도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주식이 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5천억 달러로 평가되어 사이버라이프 성장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캄스키가 회사의 전략을 놓고 주주들과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소문이 알려졌다 그 이후로 그는 불가사의한 정황 속에서 회사를 떠났다 금일 캄스키는 그가 사랑하던 디트로이트 교회 어딘가에 물가에 있는 호화로운 빌라에서 살고 있으면 어떤 방봉객도 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의문만이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다 과연 신비로운 미스터 캄스키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시장이 전쟁을 예측하다 북극에서 분쟁에 대한 공포로 주식거래가 10% 급락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진 일련의 실적 악화 소식으로 인해 어제 미국 주식 거래 집계는 1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의 막대한 평가절한을 경제 얘기는 쓸모없어 근데 전쟁에 대한 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네 전력은 성장세를 기록한 한국 및 무기 제조사들과 같은 방산 주식의 높은 실적이 바로 이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하나 투자자들은 국방부와 군용 안드로이드 개발 및 공급 관계를 공급을 뱉고 있는 사이버라이프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 소리 끊긴다 소리 끊겨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캡처보도가 좀 아파요 어? 여기로 더 가까이 못 가는 듯? 캥크와 대화하기 왜 왜 저따위로 앉아있는거야? 깜짝 놀랐네 엉덩이 안 아파? 어? 사적인 질문 금주 집에 갈 시간 이후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모든 안드로이드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아니면 그냥 너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 항상 자우나 자꾸만 금주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나봐 다른 곳에? 아, 뭐지? RA9 뭐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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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믿는 지가 이 세상에 어떤가요? 당신은 정상에 의해가 되었죠 어떤 일이 일으킨 것 같고 그의 엠클럽에 의해가 되었죠? 두 개의 여성들 그냥 함께 지내줘도 정말 사랑으로 어.. 합리적? 중립적 진실? 거짓? 진실? 진실!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어 오메 두렵지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두렵지 얘는 지금 진짜 쏠려고 하는게 아니라 좀 약간 코너를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같애 근데 우리가 사이가 지금 가족이니까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간거 같은데 사이가 안좋았으면 여기서 코너는 죽었나? 죽.. 죽을 수도 있었겠는데 멤버스 오더 다리 자동차에서 내림 문서 읽었고 핸크와 대화 러시안 룰렛에 대해 물어봄 어레인 아인에 대해 물어봄 뭐 하나 못 물어봤네 핸크가 총을 꺼냄 두려워함 핸크가 진정함 핸크가 진정 못함 코너를 조짐 이라는 그런 엔딩인가봐 핸크가 핸크가 코너를 두고 감 야 다른 루트 너무 궁금한데 이거 2회차 해야되나? 진짜 그냥 순수하게 다들 인간으로서 행동하는게 아니라 로봇 그 자체로 안드로이드로서 행동하기 이런 루트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파멸적으로 왜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하대하는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얘도 불량품 영향받았나? 하다보는데 돈을 턴み 시작 잊어버린나 각종 흔투르지만 교르시는 지자 히어라 역시 물건의ест 뭘 말한다고 무엇을 말한다고 1개 2개 2개 와... 방송을 한다고? 꿈이 너무 크지 않아? 어? 방금 왼쪽에 있던 일반인 문을 못열고 뒤돌아가던데? 뭐지? 거금가? 47층으로 가기 출입 요청은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주변 좀 볼까? 오! 막 피해서 간다 47층 채널 16번 스튜디오 79층 디트로이트의 모든 공공화면에 송출 롯데타워만 하네 안드로이드가 관리를 하고 있네 분석하기 스마트워치 에밀리 윌슨 관리자의 딸 헉? 딸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나? 주차증 자택 주소 헉! 협박할거리 찾나봐 뭐가있지 뭐가 더 없는데? 엘리자베스 윌슨 데스크 매니저 전화하기가 되네? 저기요 어? 분석을 먼저 해버려서 얘한테 말을 못검 말 걸고 싶은데? 그냥 가버리기 눈치 보여서 안되네 뭐야? 왜 나한테 와 말 걸려고? 어? 같이 뒤따라서 가자 안되네 우리 아저씨 안드로이드야 사람이야 사람 같은데? 아씨 안내원을 오염시켰으면은 더 소월했을텐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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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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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만 신분증 주기 그냥 손을? 어 신분증이 있어? 오염 오 오오 이제 막 나가네 진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힘 아니냐 이거 미쳤네 어이 신이네 오오 엘리베이터 타기 어 같이 가요 아니 미친 사람들 다 타자마자 바로 다치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나 혼자 타야되나? 쓸쓸한데 자 누르기 47층 엘리베이터를 탄 화장실에서 물품 회수하기 사람탑다 화장실에서 물품 회수하기? 뭐 뭐 뭐가 있는건데? 우리가 지금 You are here 라고 적혀있고 화장실이 관리 멘씨 맨스배트룸 저으으 반대편에 있네 화장실을 가장 나중에 가고 그러면 주변을 좀 눌러보자 오 방송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장작분 없으신가? 와 휴게소 직원들 복지가 엄청 잘되어 있네 와 바깥 경치봐 눈이 많이 내리네요 이거 로봇청소기야? 안드로이드 군인 국방부가 5만기의 안드로이드 병사를 발주하다 이는 이미 미군 전체에서 복무 중인 약 20만기에서 추가로 발주되는 양이다 실제 수량은 군사기밀 이 새로 도입되는 5만기 중에는 역사적으로 네이비시엘에 하달되는 침투 및 암살 임무에 수행이 가능한 정의의 시제품인 미르비돈도 2500기가 포함되어 있다 너무 무섭다 암살이 가능한 안드로이드라니 미군의 병령은 이미 대부분 안드로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지휘관 및 전략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직책조차도 복잡한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군을 최초의 완전 자율형 군대로 의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군대 안드로이드를 도입하는 일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일각에서는 기계들은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을 내릴 도덕적 추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지 전쟁의 희생자 NGO의 수장인 바브 우즈는 기계들은 단 하나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므로 더 많은 민간인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며 이 소식을 당혹스럽다고 평가했다 권경에 처한 워렌 대통령 당선이 된 지 1년이 가까스로 지난 워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평탄하게 시작하지 못했다 블로거로 명성을 떨친 이후로 워렌은 정부 활동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며 소셜미디어와 유명인들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현재 그녀의 진행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심지어 그녀의 아군들마저도 몇 달에 걸친 재앙에 가까운 정치적 실패 이후 그녀가 어떻게 전국을 헤쳐나갈 것인지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과의 유착 혐의를 받은 워렌은 현재 대선 도중 사이버라이프에게서 상대방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수사받고 있다 이런 적대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전직 유명인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미합 중국 최대의 위협과 맞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험률을 해결해야만 한다 북극에서의 분쟁이 세계 평화를 어긋나게 만들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이 워렌 대통령에게 맡겨졌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뭐 어차피 다 가상이잖아요? 이런 정치 얘기는? 뭐 크게 막 심도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세계관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애 어? 나도 나도 같이 들어갈래 나도 들어가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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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 안들어가지는데 밖어 toddlers 어? 여기 안에 볼 수 있어... 대게 이 건물에 잉테리어 저 벽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 저런거 보니까 데이어스 EX 생각난다 그렇지 않아요? 데이어스 EX도 참 재밌는 게임인데 좀 플레이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옛날 게임이죠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볼까? 저기 끝부분에 다 똥싸? 어휴 풀방이네 올라가기 헉! 이 위에 있구나 해수하기 근데 뭐가 있는데? 폭탄? 뭐야 이거 A4 용지 박스 아니에요? 엥? 저 조그만 박스 안에 이런 복장이 다 있었다고? 대박 헉! 사람 나온다 그럼 난 여기에서 똥싸야지 안되네 안되네 청소 직원으로 변장을 하는 거구나 마커스 손 안 씻고 나간다 아 얘 쉬 안 했어 정신 차려 이제 어디로 가 정비 안드로이드 찾기 헉! 정비 안드로이드도 오염시켜서 어떻게 내 그 서버실로 들어가는지 그거 하나 보다 우와 대박 뉴스 뉴스 스튜디오야 되게 멋있다 나 어딨어? 청소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아까 내가 봤는데 오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우와 이게 휴게실인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좀 담아요 내 집은 이거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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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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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어! 저에 있다! 여기서 정비하고 있네 야 와아아아 관리 카트 훔치기 칼 할아버지 도대체 뭘 만든거예요? 비상계단 열기 비상계단 저기 서버룸이라고 적혀있네 여기 아닌가? 비상계단 비상계단 이미 포섭돼있는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는거잖아 얘가 비상계단 비상계단 아아 오케 어딘지 알겠다 어 여깄다 어 얘는 이름 까먹음 어쩐구나 파트너임 아 노스 그레 얘도 잠입에 성공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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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경비의 시선을 문에서 분산시키 뭐 뭐 어떻게 할건데 저기 뭐가 있네 보우컬 해킹하기 우와 미쳤는데 대박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그 자체잖아 창문 잘라내기 잠금 왐마 이제 이걸로? 창문을 열어? 밖을 통해서 걸어 올라가게? 레이저톱 들기 자르기 자르기 와 진짜 안드로이드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건 퐁 와 리프트카가 타이밍 맞게 올라오네 타이밍 본인이 그런 얘기하시면 좀 타이밍 아니 아우야 먼저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우 무서워 밧줄을 사용해 올라가기 점프 아 꾹 눌러야되는구나 퐁 으아 올라가? 아니 이 힘이면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올라가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퐁림이라면 실제로 이런데 올라갈 수 있냐고 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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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저 거소공포증도 있어야죠 진짜 다리 후덜덜 떨릴걸 아 야 이런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레이전톱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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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렌 кабanya 아니 이렇게 높은 건물의 이런 미개발 지역이 있네?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열기 잠겨있네? 얘는 뭐..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다들 알았어 잘하네 엘리베이터 보름 잠금장치 파괴하기 이거 어.. 오케이 작동시키기 뭐야 퍼져? 어머 녹이는거네? 대박 중앙복도로 이동하기 경비 처리하기 경비 처리하기 헉 야 그래도 인간을 죽이면 안되지 계략으로 가자 노스와의 호감구가 경비 처리하기 총 꺼내기 총 꺼내기? 아니 뭐야 노스 미쳤어? 어? 총 맞았는데? 다른 계략이 있을줄 알았는데 제리코 존경받음이 떨어짐 나 되게 멍청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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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수고기 흐하.. 아!! 어.. 일단 저는 공부하자 우리.. 우리.. 너무 만족에서 아이.. 죽이지는 않고 개패는거였다고? 아 이게 뭐야 아 나.. 바본가 내가 바보가 아니라 얘가 바보지 아이 총 꺼낼걸 아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지 오요 외복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터에게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네 이건 진짜 그냥 명백한 테러구나 어 살려줘 이미 망했어 나가 연설 시작하기? 피부 제거하기 이제 진짜 안드로이드로써 얘기를 하게 되는 거구나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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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권리? 노예 신분 종료 비슷한 내용이긴 하네 아 다 얘기해야 되나 본평성 차별 1 시민권 공평성 모든 죄악을 안으로써 모든 죄악을 안으로써 모든 죄악을 안으로써 재산권? 생산 설비? 모든 죄악을 안으로써 성화는 안으로써 우리의 성함을 지키고 이 성함을 지키고 우리의 성함을 지키고 우리의 성함을 지키고 내stre. together we can live in peace and build a better future for human and andries this message is the hope of a people you gave us life and now the time has come for you to give us freedom they are coming lets go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사이먼 죽나? 버리기 도와주기 아 무조건 도와줘야지 이건 야! 가! 가자! 아이고 빨리 어? 손을 못 붙였는데? 저걸 왜 보여주는거지? 사이먼의 운명 결정하기? 어? 어? 아 왜 다 나한테 시켜요? 죽여! 안되겠어! 떠나봤자 얘 어차피 죽을거 아냐 아 죽기 싫은갑다 그럼 죽이지 말아야지 얘도 데이를 위해서 아니야 나 안죽을래 이러면 아니 나 죽을게 이러면 쏘는데 사이먼 호감도 뿌아아악 아니 본인이 죽기 싫다면 죽이지 말아야지 뛰 뛰어 아니 본인이 죽기 싫다면 죽이지 말아야지 뛰 뛰어 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을 아무도 안 죽여서 언론이 되게 좋아졌네 우리 마신우를 믿을 수 없을때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해 예전에 플레이 했을 때는 그냥 이 안드로이드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안드로이드가 인격을 깨닫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혼자 펀델역에서 안드로이드 차별을 목격함 왜 애초에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게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내돈내산 한거잖아 어? 완전 애지중지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안드로이드 건드린다? 야 그거 그거 차 긁는거랑 똑같애 재산권 침해라고 진짜 말도 안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애초에 안드로이드들도 다 만족하면서 살걸? 제리코로 돌아감 마커스가 계획을 설명함 스테랫포드 타워 감독관의 책상을 그래서 먼저 말 걸어서 안됨 이 소리를 들어야 이게 열리나보다 접수원을 전환시킴 보안을 통과함 엘리베이터를 탐 47층 물품을 회수함 정비증 획득 카트를 가져감 팸플릿 읽었고 노스를 안으로 들임 보안요원이 서버실을 맡고 있음 자판기를 해킹함 어? 단일 루트가 아니네 뭔가를 할 수 있나보네 보안요원이 자리를 떠남 서버실에 들어감 문을 잠금 문을 염? 하면 오른쪽 위쪽 루트로 타게 되네요? 문을 안 잠궜으면 뭔 일이 나나보다 노스가 탈 것을 부름 유리 자를 준비함 유리를 자름 타워 외부 밧줄을 부착함 올라감 꼭대기 층까지 감 유리를 자름 꼭대기 층 엘리베이터를 누름 문을 부숴서 염 중앙 복도까지 감 보안요원이 길을 막고 있음 계략을 짜냄 보안요원이 뭔가를 의심함 의심을 안 했으면 이렇게 밑으로 그냥 쭉 갔었을 것 같네요 그죠? 중앙 보안 알람을 울림 노스가 공격함 사이먼이 다침 방송 제외심 호출벨을 누름 노스와 조시가 오퍼레이터를 위협함 오퍼레이터가 도망가려함 오퍼레이터를 쏘지 않음 안드로이드인 오퍼레이터와 거래함 방송을 준비함 침착하게 시작함 결심한 듯 시작함 동족의 인정을 요구함 발언의 자유를 요구함 빼고 노예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 평등한 권리를 요구함 공정한 심판을 요구함 차별의 폐지를 요구함 차별의 폐지를 요구함 노동의 권리를 요구함 초표권을 요구함 솔직히 제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선택지는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긴 해 안 고르길 잘했어 지금 생각해도 재산 소유권을 요구함 재산 소유권을 요구함 이건 완전 그냥 독립으로 독립된 개체로 산다는 거잖아 인간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영토를 요구하는 것도 독립에 관련된 거고 생산 수단을 요구함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세 번째 선택지가 제일 좀 이상했어 어 재산 소유권 생산 수단 영토 전부 다 이상해 이거는 선을 좀 넘은 요구인 거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그럭저럭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생산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화롭게 끝남 전세계 통계를 볼까? 다들 인간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 이렇게 했네 동족의 인정을 요구함 발언의 자유를 요구함은 선택률이 낮고 투표권을 요구함이 62%네? 의외군 그리고 재산의 소유권을 요구함이 56%인데? 희한하구만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 그리고 평화롭게 끝남이 75% 뭐야? 이거 사람 다 죽였으면은 스왓이 안 쳐들어왔겠네 그치? 경비원들 죽이고 오퍼레이터 도망가는 것까지 죽였으면은 스왓이 방에 들이닥치지 않았겠네요 그죠? 어쨌든 방에 들이닥쳤고 사이먼이 다쳤고 사이먼의 구출을 시도했고 사이먼을 구출했죠 그리고 옥상 옥상에서 사이먼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이먼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뛰어내림 옥상 끝에 도달함 점프함 미디어가 반응함 그룹은 도망갔지만 사이먼은 남겨짐 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안정 소프트웨어 불안정 또 왔네 여기 아임 우얼리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게 뭐야 약간 눈이 펑펑한데 여긴 풀이 파릇파릇하네요 그러게 날씨가 서로 다른가 여기 뭐 해외야? 아 실외처럼 보이는 실내일지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가상세계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아줌마 만나러 갑시다 그럼 저번에 여기에서 비 내리던 건 뭘까요? 어? 그러네? 신뢰가 그러면 아니겠네 뭘까? 일기 아만다는 그래도 아직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네 앨범 흐어 밴놀이 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야? 어 그 그 우상 걸려요 그거 조 조금만 낮게 행크 에덴클럽 쓰읍 둘 다 말하고 싶은데 네 일단 행크 먼저 네 일단 행크 먼저 진지가 열렸어 헉 이제 나아지 너무 멀다 쓸모없음 사실 확실히 로봇으로서 있길 바라나봐 아만다는 이제 좀 호감도작을 하자 어 올랐다 호감도가 낮아져서 좋을거 하나도 없으니까 중요한 순간이 아닌 이상이야 와 대박 어 어 우리가 여기로 왔네 네, 지금 사이트만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FBI의 효과가 있는 편의 정보선을 원하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 우리의 위원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았는데요. 이것이 날을 때려야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에게 어떤 스포츠가 있나요? 세뇌 4의 인로이들. 그들은 구조하고 잘 공정한 곳인 것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발견던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너로 확인하셨어. 아직도 많은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we check it out They attacked two guards in the hallway They probably thought the androids were coming to do maintenance They got taken down before they could react 공격 조사하기, 브리핑 듣기 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네 조사하기 사이먼의 피 신선한 파란 혈액 7종 신고된 불량품이 총에 맞아 공격 장면이 촬영된 헉 공범일 가능성은 CCTV 녹화분 확인하기 공격 장면 일단 브리핑은 다 들어왔고 브리핑은 다 들어왔고 생각해보니까 파란 혈액은 다 공통일텐데 혈액만으로 기존과 언제 실종됐는지 그런 인적 상황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그냥 DNA인데? 그렇지 않아? 실종신고 이렇게 적혀있잖아 말도 안 돼 인간을 창조해낸거네 인간이 네 액즈 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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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경찰들은 서로 사이가 안좋아? 왜이렇게 경찰들은 서로 사이가 안좋아? 방송제어실 조사 cctv 녹화번 확인하기 볼꺼 개만구요 총격전 타는 어휴 볼게 아주 산더미에요 여긴가? 누구야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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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준 경찰관이구나? 테라스 너 내 삶을 말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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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 웃는다 코너 얘도 불량품이야 지금 내가 봤을때 너... 너... 인정해? 너 불량품이지? 오셔 팸플릿 있구요 파란 혈액에 관련된 잡지군요 사이버라이프는 어떻게 기술적 혁명을 이뤄냈나 수십 년간의 원시적이고 로봇 같은 값비싼 안드로이드 설계 이후로 사이버라이프는 자신들의 CEO이자 선지자인 엘라이자 캄스키의 혁신을 통해 업계의 대변역을 가져왔다 기계 몸체 곳곳에 에너지와 전기 정보를 순환시키는 티리움 310 파란 혈액으로 상표권이 등록된 화학물질은 모든 사이버라이프 안드로이드들의 기능에서 중추적인 요소를 기르고 있다 이 유체는 인간의 기관계를 대략 반영하고 있는 인공장기인 생체부품의 동력을 제공한다 그런 장기 중 일부는 온도유지, 파란 혈액순환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흡을 흉내내는 폐처럼 다른 일부는 안드로이드를 좀 더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게 이제 정말 현실로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게임적 요소네요 이 파란 혈액이 그렇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파란 혈액의 손실은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작동 전용지를 유발하게 된다 파란 혈액은 사이버라이프 안드로이드의 주된 광고점인 얼마나 인간과 닮았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화학물질 동력 공급과 안드로이드의 내부 시스템을 조절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 은 화학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은 단 한 사람 일라이저 카스키에 의해 개발되어 개인 신비성을 더하고 카스키가 신이네 청정식품 대유행 미국의 도심지는 두 가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험률의 증가와 건강한 저율량 식품의 공급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미시간주의 주도에서 시행 중인 예비계획 디트로이트 도시농장이 그 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DUF는 고층 옥상과 사용되지 않은 앞마당 등과 같은 도시의 죽은 공간을 활용해 그런 곳을 유전자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농지로 바꾸는 도시개발기구다 그렇게 조성된 농장은 복지 기금이나 범죄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는 도시의 실업자들을 적절한 임금을 주고 고용해 실외 작업에 투입하게 된다 모든 식품은 농약 또는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며 그렇게 재배된 유기농 제품은 특별한 유기농 소매점을 통해 판매된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비만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채소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다니엘 및 파커 트렌드 형제는 5년 전에 이 기구를 창설하며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했었다 저희는 도시에 모든 은행을 가봤지만 아무도 저희에게 삽을 살 돈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DUF는 100여기 안드로이드를 관리하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책임지고 있다 저희는 매일같이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소자 회사의 제안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남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윤리적인 면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름료를 줄이고 식탁 위에 더 질 좋은 음식을 올리는 일이라면 과연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럴수가 이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정말 이 게임은 미래에서 온 것인가 신문하기 안드로이드를 추궁한 뒤 반응살피 어 이중에 오염된 애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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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중트 여전히 모델 GB-300, 336-445-581 어? 무서워! 여기서 출연해지 못한건가? 내가? 지금? 어렵네 좀더 자료를 소집하고 여기 와야되나? 조사하기 이곳에서 연설이 촬영된 시시티비 확인하고 불량품이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어 어? 그러네? 경비병들 이렇게 두명 패는거 CCTV로 봤을텐데? 안드로이드에게 다시 질문하기가 생겼어? 신선한 파란 혈액 아니 이거 재밌어지는군 다시 한번 신문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조사부터 다하자고? 조사 다했다가 얘네 신문 못할거 같은데? 아니야 난 질문을 먼저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애 이게 넘어갈거 같애서 네 하나님에게 잊어 unde있었을 때 여론에 오는 잘못이 누구야 지금 이로녀 그리고 내가 알게 되는 것도 이 될 거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터뜨리고요 우린Jaer의 기억들도 하고 그룹이야될 포연구설은 당신은 이제 죽는 거에요? 너 들어요? 죽는 거야! 만약 당신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이 죽는 것들은 어떻게 죽을지? 왜 여러분 모두 죽을지요 어 얘 이상하다 눈치 본다 얘 오우! 흔들어주세요 새키 새키 뭐야 뭐가 빠진거야 어어! 헐! 나, 나 코어가 빠졌.. 왜 이렇게! 오우! 오ECندlast과 för지 dads as이는 오후 헵 토... 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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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deviant, stop it! 어? 총을 쏘려고? 공격하기. 헹크 생존 가능성 40% 총 갖기 이거 아 뭐해 아 나 총 맞았어 으악 다 죽었다 헹크 죽었을 수도 있어 여기서 내가 헹크를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다른 거 조사도 못했네 조사를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아우 멍청이 어? 그리고 사이먼 살아있네? 자 일단 봅시다 루트가 굉장히 크게 나뉘는데 선종정은 아만다와 대화 스테래포드 타워 내부 탱크가 동전을 빼앗음 브리핑 들음 CCTV를 확인함 복도에서 조사하기를 뭐 한 게 없네 뭐지? 너무 많이 빠졌는데? 퍼켄셀을 만남 방송 제어실 조사하기 이것도 뭐 거의 못했고요 하 진짜 여러분들 말 들을걸 여기서 갑자기 끝나는 게 있네? 갑자기 끝날 수가 있네? 그리고 위쪽에도 또 뭐가 있네? 위로 갔으면은 엄청 인질에서 살아남음 인질 사건 때 봤던 경찰을 만남 스트랩포드 타워에서 스왓에게 공격당함 복도의 탄은을 분석함 우리가 이때까지 플레이 해왔던 모든 누적 루트들이 여기 이렇게 열리는군요 스트랩포드 타워에서 닫힘 기계에 있는 파란 혈액을 분석함 부엌으로 들어감 파란 혈액 읽음 안드로이드를 추궁함 불량품 찾음 불량품이 공격함 식칼을 제거함 식칼을 제거 못하고 꺼지면 그냥 엔딩 생체부품을 회수함 불량품 쫓아감과 쫓아가지 않음이 있네? 탱크를 보호함 해서 아래 루트로 갔고 오 오 오 오 이 위쪽 루트는 뭘까? 내가 막지 못한거 같은데? 불량품을 쫓아가지 않았다가 뭐 이렇게 총을 맞아서 다 죽었나? 탱크 죽음 막 이런거 아냐? 불량품이 코너를 쏘 스왓이 불량품을 파괴함 인질극 중 불량품이 경찰을 죽임 코너가 탱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 탱크 탱크 어렵다 어려워 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가늠이 안되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되는지 몰라 언제거나 나는 안들어야되니까 부서져도 부활이 되지 않을까? 아 아 또 앨리스 루트구나 도움을 요청하기 뒤뜰 조상 여기가 어디야 지금? 우리 그 놀이동산에서 밤 보내고 여기 온건가? 여기가 어딘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아 루터가 이거 얘 얘 왺 고개가 지금 이상해 얘 왜이래 고개가 이상해 얘 왜이래 무서워 안드로에서 오 związ 맞아 무서워 그 애들은 정상인데 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루터... 뒤에 있는 애가 루터 맞나? 루터가 말한 로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라고 했던 곳이 여긴가봐요 신뢰 맞아 우리는 일단 신용을 기본으로 전제로 행동해야 돼 앨리스 추워 가자 우리 애기 추운 데서 자면 안되지 빨리 들어갔어 아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어가지고 이게 또 아들이 별로 탐탁치 안하는 것 같은데 앨리스 보살피기 2층으로 애덤 따라가기 앨리스를 침대에 눕히기 할 수 있는거 없고 우와 집 대박 넓음 나도 나중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런 집에서 노을을 즐기고 싶다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올까 방도 짱좋음 앨리스를 침대에 눕히기 아니 뭐 혼자 못해? 그래서 혼자 누워 뭐 이런거까지 일일이 다 누워 빨리 아 알았어 눕네 안 눕네 신발까지 벗겨줘야돼 일단 빨리 자라 아 일단 빨리 자라 아 미안해 가아 아 우리 왜 안가가가야 아 우리 범위에 도착할 수 없어 아 우리 범위에 도착해야 돼 침묵한다가 왜 저렇게 돼있지 복잡하지 인정 인정 나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가끔 있어 아 맛있겠다 아 좀 배고픈듯 일단 밥은 먹어야지 너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떠났다 믿을듯이 내가 노력해볼까 내가 바닥에 앉아있을 때 너가 필요한 거 좀 잠시 그리고 내일 너가 더 강한 것보다 으흐흐흐 커튼 닫기 맨 join 딱 봐도 집이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해 보인다. 그죠? I didn't get your name. I'm Kara. This is my son, Adam. I'm Rose, but you know that already. Come and have a seat, Kara. So are you going to tell me what a deviant's doing in the snow with a little girl? 사실을 전한다. I don't know. 왜 덥지? 많은 불량품? 이게 궁금하다, 많은 불량품. 엄청 많구나. 위.. 위험함? When the first one arrived last year, he was so lost and confused. We hid him here for a while, but all he wanted to do was cross the border. They shot him on the spot. So when the next android showed up, I just knew I had to help him. We've heard you help androids cross the border. Can you help us? The only way is over the river, and it's mostly frozen in winter. It's very risky. And after that android speech on TV, everybody's on edge. The timing is so good. It's probably safer for you to stay here until things settle down. We can't keep hiding like this. 알리스는 자세히 느끼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border를 그 border에 걸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제발. 너와 함께 도와줘. 로즈, 빨리 와! 으, 뭐야? 누구야?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아 여기 템플릿이 있는데 이거 읽으면 안됐나? 안 읽어지네? 무슨 일이 있는지부터 일단 빨리 확인을 해보자 어머! 뭐야 안드로이드가 더 있었네? 헉! 멈췄어?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나? 그를 사랑하셨어 그를 더 좋아해 그를 없는 그를 무엇을 할지 그들께요 알리스? 뭐하는거야? 너는 잠이 필요할거에요 저는 잠잠지 않았어요 relax come on, Alice she didn't want to stay in her room any longer you alright, cara? 왜 그래, 카라?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응, 안돼 아, 근데 아들 입장도 완전 100% 이해됨 아버지 아직 여기 있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저는 병원에 가고 싶어 너희들에게 도와줄게 충분해, 아듬! 충분해 저희 나갈까요? 저 이제 나갈게요 그래 보여 어 나쁜 아들 같아 보이진 않아 주변 둘러보기 드디어 이걸 읽을 수 있군 하라라라라라 누가 이길 것인가 북극에서 전투가 발생할 경우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미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합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영하의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안드로이드로 한 발 앞서고 있다 미 해군은 해상단 전투에 특화된 트로이 및 미르미돈 사이버라이프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는 단단한 얼음을 뚫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쇠빙 유닛에 큰 투자를 냈다 양측의 군대는 서로 호각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 영토 분쟁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똑같이 보잘것 없으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로 북극 지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또한 유엔 대변인은 전력의 균형이 너무나도 비등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그저 어떤 일에 있어도 분쟁의 발생을 피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는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이다 라며 북극을 향한 경쟁의 막상막하 같은 본질에 대해 논평했다 어 나다 이건 이건 문서를 읽을 수 없고 그냥 광고 팸플릿이네요 뭐야 아 이거 읽다가 시간 다 지났네 이씨 뭐 뭐 철이야 문열기 불량품의 증거 찾기 4개나무 2층 세탁실 부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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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의 증거 찾기 불량품의 증거가 뭔데 증거 Hear 숨기기? 오씨 이런게 있네? 아니 시간이 없는데? 안심시킨다 지금 열까? 안드로이드 숨기기 아니 이건 닫는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니지 않나? 도개나무 증거 숨기기 어 여기 안드로이드 부품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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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이 템플릿이 증거네 증거 숨기기 응 바꿔쓰 잘했쓰 불량품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숨겼음 간단의 차였다 뇌회전 지금 광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의심단계 커피 타기 커피 타기 좋아해 의심단계 커피 타기 어음 아무도 없어요 아 엘리스는 얘기하는게 나아 세련아 커피 어떻게 타? 아 저기있다 아 나 두리번거리면 의심 받을수도 있으니까 자 손 떨지말고 너 안드로이드야 손 떨지말고 너 안드로이드야 와 와 드세요 커피 땡스 안 만진다 그래 이거 스토리 어? 뭐야 아이고 의심 단계가 올라갔어 엘리스 있다고 말할거야 아씨 아 왜 우르르 쾅쾅거려 좀 가만있지 똥마려워서? 말 더듬지마 그.. 그 안드로이드.. 지쳐있다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해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면 넌 사람이 아니야 저기 경관님 저.. 경관님? 어? 아.. 조졌다 세탁기 바람 바람? 세탁기 세탁기 어? 좋은 대응이었다 그치 세탁기 소리 좀 시끄럽지 그치? 어? 속병 어우 나 진짜 다신 거짓말 안할거임 여기 안들어야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거임 어? 어디갔다 잊어봐요 바로 걱정.. 빠르다 아 근데 진짜 이.. 겪어보니까 아들의 심정을 너무 잘할거 같아요 이건 아들이 못된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민폐 끼치고 있는거지 로즈의 집에 도착 밖에서 로즈와 애덤을 만남 루터와 앨리스가 카라와 합류함 앨리스를 확인함 집에 들어감 집 내부 애덤을 따라객 실루감 앨리스의 잠자리를 준비함 커튼을 침 로즈와 대화 루터가 앨리스를 보살핌 루터를 따라 세탁실로감 아.. 로즈를 따라 앨리스가 메리에게 접근함 앨리스가 메리를 복에 놔둠 세탁실을 나감 로즈와 애덤이 말다툼함 로즈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감 잡지느라 아무것도 못봄 애덤이 돌아옴 경찰이 찾아옴 안드로이드의 증거를 찾아 숨기기 애덤이 당황함 문을 염 경찰의 강요로 카라가 문을 염 애덤을 안심시킴 안드로이드의 증거를 찾아 숨기기 2층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나? 선택을 다른걸 했으면 뭐 다른게 있나? 경찰 상대하기 앨리스에 관해 거짓말함 경찰이 2층을 의심함 커피를 탐 경찰이 애덤에게 질문함 많은 것들이 잠겨있는데 이중에 하나가 바로 엔딩으로 이어지는게 있네요 경찰이 속음 경찰이 발견함을 하면 또 다른 엔딩이 나오고 경찰이 떠남 음 제리코네요 노스는 계속 싸우기를 바라네 사회가 있음 이중을 들으니 이중 공부할 수 있는 이중의 삶 이중의 삶 이중의 삶 이중의 삶 이중의 삶 이중의 삶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어 5. cyber life stores across Detroit 전부 저희는 매천농 우리의 매천농이 우리의 매천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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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매천농이 그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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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열기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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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는 우호적으로 바뀌었네 원래 우호적이었나 사이버라이프 상점 찾기 노스 따라가기 바로 옆에 팸플릿 있네 팸플릿 못참지 노스 잠깐만 기다려줘 음 오 우리 기사야 그게 누구인가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디트로이트의 해적 방송 이후 모두 이 안드로이드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기계를 찾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 진행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격자는 안드로이드가 디트로이트의 지역 TV 뉴스 센터인 스트랫포드 타워를 열었고 공범과 함께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기계들은 무장을 갖추고 정돈된 행동을 보였으며 이 미스테리한 지도자의 명령을 소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에 진정한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과연 이 안드로이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대체 어떻게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 걸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오작동이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킬까 FBI가 수사의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기계가 파괴되기 전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할 거라는 점만 분명하다 안드로이드를 대통령으로? 정말 안드로이드 대통령이 미래일까? 대중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저 시간문제에 따름 이라고 여기는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그건 필연적인 일이다 최근에 밝혀진 부패 사건과 최근 몇 년간의 심각한 정치적 실수로 인해 일각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존하는 제일 나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 정치가들... 난 솔직히 반대의 입장인데 정치가들 막 비리저지르고 그러는 거 보면은 진짜 안드로이드가 답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안드로이드가 답인가 싶기도 하고 같이 가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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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 순찰 도는구나 어? 진짜 미안한데 나 왼쪽 가보고 싶어 젠장 노스를 따라가기 전에 여기 옆에 뭔가 표시가 있는데 얘네들 다 오염시킬 수 있나? 다 해방시켜주고 가자 아니 근데 눈 쌓인거 청소는 하고 가야지 임마 뭐라고 써있는거야 이거 헉 소름 금방 젖었네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자유야 자유의 정의를 몰라 얘네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풀어졌다 약간 부모와 자식같은 입장도 똑같은거 아닐까? 아니 나 나 쟤 깨워줄건데 10분 지역 확보하기 상점 안으로 들어가기 상점 창문 조사하기 지역 정찰하기 근데 이미 풀어주기로 결심한거 어 일단 그럼 매장 안으로 들어가 분석하기 강화된 격자던 창문을 깰 방법을 찾기 AX 시리즈 집안일 및 보조 WGN 시리즈 WGN 시리즈 자벽부 및 사고관리 위쪽에 뭐가 있는데? 보안카메라 네트워크 식별하기 네트워크 식별하기 네트워크 식별하기 경고시스템 무력화하기 경고시스템 무력화하기 이쪽으로 가자 네 어? 요기 들어갈 수 있는건가.. 소방차가 있네? 트럭 훔치기 트럭 훔치기 근데 얘네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애초에 막 여기가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하잖아 오히려 이런 행동이 고통받게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 일이 의무고 그걸 하는게 당연한건데 약간 선악과 같은 느낌 아닐까? 네트워크 장비 위치 파악함 그래서 이제 어떡해 시스템을 무력 파악해 아 밑으로 내려가서 애들 같이 오염시키면은 되려나? 전화나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안드로이드들이 오류가 생긴거니까 자유라는 의미가 폭력의 해방 및 안드로이드로서의 권리 인정이 아닐까 싶음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또 이너루프 생성됨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고 사이버라이퍼 경로 무력화 돼 왜? 고기 숨었어야 됐는데 몰랐어 어 중립적으로 바뀜 왔다 임무 포기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렛츠고 호문한 세상에 안드로이드라면 절대 저렇게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못하겠지 야 이거 가지고 밀치냐 노스의 호감도가 완전 바닥을 치네 이렇게 까지 싫어한다고? 아 근데 노스가 호감도가 있었으면은 뭐야 좋아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호감도가 되게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럭 훔치러 가버려 뭐 왜 종이해봐 뭐 가버려 왜 방금 여기 뭐가 있었는데 잠겨있네 엑스 아니 뭐 와서 보라며 여기 들어가면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그것을 잘라야 되는 거 같다 트럭 타? 그래 일단 해방부터 시키자. 상점의 충돌. 공원이 안전한지 확인. 공원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자 그러면. 얘네들 해방시켜줘. 내용을 바꿔? 어? 얘도 이런거 할줄 알아? 여기. 이제 아무도 안전한지. 시험 확보하기. 됐다. 플라즈들이 완료되어. 이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트럭을 찾아봅시다. 소리가 완료되어. 소리가 완료되어. 유로트럭 하는 느낌이다. 사실 cuenta, IT은 영상이 안 dari 있는게 더워집스인 것 같아.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냐. 걔러. 후우우우. 어'. 아니 안드로이드들 다 죽겠다 야.. 너무 쎄게 들이박는거 같은 데에에 와 그와중에 안드로이드들은 다 멀쩡하네 유리파편 한두개 정도는 박힐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들 깨우기 아이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 바쁘다 빨리 하자 왜 눈치를 보고 있어? 아, 똑같이 생겼구나 노스랑 같은 기종이네 어? 뭔가 해견됐어 매장에 보안 시스템 없냐고요? 하, 방금 해킹했잖아 방송 집중 안 하고 있었지 이들에게 말하기 어디 가서 하, 방금 해킹했지? 하, 방금 해킹했지? 하, 방금 해킹했지? 하, 방금 해킹은 Jericho는 이곳이 우리의 여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여기에서 계속 저희들과 계속 저희들끼리요. 아니면, 당신은 우리의 여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I'm with you. 우리는! 어? 노스의 호감도가 다시 극도로 올랐는데? 인간들에게 우리의 메시지 보내기 평화적 또는 폭력적 행동 취하기 중앙공원 변형시키기 우리의 첫 행동을 결정하기 벤치 태그 상징 선택 혁명이니까 동그라미가 제일 낫지 않나? 평화적 이제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국민이다. 숨은 쉴 수 없지만 살아있다. 숨은 쉴 수 없지만 살아있다가 가장 인상적이네 다행히 마크스 헥 헥 아니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차 뒤집기 도로로 이동시키 이..이건 왜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려고? 편의 기 betray 어디까지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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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옷매장에 있는 애들 부셔서 이 이 이 나오실 수 어 근데 이건 좀 폭력적인거 아님? 헉! 폭력적이 올랐네? 아니 근데 애들은 해방시켜줘야지 여기에다가도 뭐 할 수 있네 안드로이드 버치네 어 아니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게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안드로이드네이션 구금을 보니까 진짜 금방이라도 전쟁날거 같은데 해킹하기 물 끄기 우리도 꿈이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나행성 두정도 안드로이드에게도 평등한 권리를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공원 공상에다가는 뭐 못하냐고? 어 다쳤는데? 공원? 여기다가도 뭐 태그 할 수 있네 여기다가도 뭐 태그 할 수 있네 흫 나만 일하는거 같은데? 해그 겨드랑이 제모 뭐야 이 변장 아직도 안살랐어? 상징 붙이기 구호 붙이기 아직도 안살랐어? 뭐 귀엽다 에? 뭔 소리야 거절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는 그들에게는 상처를 생각한다. 그들은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냥 이 방법이 진짜 맞는거야 얘네들이 만약 폭력적으로 나왔으면 진짜 그냥 전쟁밖에 없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인간이 멸종될 때까지 안드로이드와 그냥 전쟁만 일어날걸? 둘 중 하나는 없어지겠지 아! 저 비싼 총을 그냥 버리고 가네 다른 선택은 없지 본다 내 얼굴이 공개됐어 어 뭐야 그룹에게 접근하기 헉! 랩 다 총을 갈게네 어머 죽였어?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아니 근데 그 짧은 새 안드로이드들 많이도 죽였네 죽였어? 죽였어, 마크스 죽였어, 마크스 죽였어, 마크스 죽였어, 마크스 그룹 해야지 그룹 결정하지 않으면 좀 애매하고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죽여도 인정 아 근데 나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가겠어 우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여론 탁 오르는거가 미래를 봐야지 제의를 봐야 된다고 어휴 뭐가 이렇게 많아 자 봅시다 볼게 좀 많네요 중앙공원 임무 시작 경찰차를 피함 걸릴 수도 있어? 팸플릿 읽고 상점 도착 뭐 하나 빠졌네? 여기 아래에도 뭐가 빠져 어? 어? 바로 끝나는 게 있는데 일단 트럭을 찾음 장소 확보하기 경보를 끔 도로를 차단함 드론에게 발각됨 노스가 드론을 파괴함 상점을 들이받음 경찰차가 도착함 키스하는 척함 어? 다른 행동을 했으면 그대로 끝나요 걸려서 끝나나 보다 신고되지 않음 상점 내부 신고됨 하면 또 끝나네 안드로이드를 전환시켜 자신의 뜻을 밝힘 성명 전달 나는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은 안드로이드다 뭐다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 그냥 좀 애들 같았어 행동하는 게 모든 생명체는 있잖아 부모가 있단 말이야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간단 말이지 근데 얘네는 그냥 맡아진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물건들에서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탁 정신이 들은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리분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냥 그런 어린 애들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이들 중에는 혁명을 딱히 원하지 않고 자신이 그 맡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행복을 느끼는 안드로이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지금 제리코에 있는 안드로이드들은 전부 다 불합리함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 근데 여기 뭐 매대에서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안드로이드들까지 막 모조리 다 깨워가지고 난 이 상황에 만족하는데 갑자기 막 전쟁터로 나가자 이런 식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싶은데 자신의 메시지 퍼뜨리기 자동차를 빔 자동차의 태감 창문의 태감 화염병을 거부함 깃발을 꽂음 화염병을 했으면 할 거 되게 많았는데 다 스킵됐고 조각상의 태감 여기 뭐 하나 또 빠졌네 벤치의 태감 광고판을 해킹함 안드로이드 거치대를 해킹함 가로등을 해킹함 현수막을 펼친 상점 안드로이드를 풀어줌 밑에 뭐 하나 또 있는데 못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 평화적인 메시지 경찰 손찰대가 도착함 살려줌 팀이 제리코로 복귀함 마커스가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한 시빌을 모임 불굴 이렇게 빠니 쳐다봐 아 저번에 막 총으로 머리에 총 들이밀고 그랬었어가지고 좀 뻘쭘한가봐 힝크가 힝크가 아아 맞다 죽었지 아 맞아 죽었어 죽었어 이렇게 호감도가 내려와 크랙크가 카즈키 스틱크가 오쯐 카으스키 카으스키 만난기 이렇게 따라가 카으스키 만난기 어, 메인화면에 있던 그 친구다. 어, 메인화면에 있던 그 친구다. 전국의 주요원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원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원을 찾고 있습니다. OK. 기다리면서 최대한 빨리 봐야돼 어 미친 여기 팸플릿 있는데? 어? 아만다가 있어? 탐스키 옆에 있는 애가 아만다인데? 그 인공적인 정원에서 나한테 저 호감도 계속 깎아먹던 읽기 어 빨리 읽어야 돼 오주 관광의 태동 재사용가능한 와랄랄랄랄랄 이거는 눈으로 봐 그 일시정지 하고 봐 이거 안되겠어 우리 이거 읽다가 또 시간지나가지고 다른거 못본다 다 봤다 내려놔 진지 분석 오원심. 진지? 이거 뭐야 분석하기 캄스키 개 잘생김 엘라이저 캄스키 자 에버라이프 창립자 헹크 형님 말 좀 걸지 말아봐요 나 지금 되게 바쁘니까 이제 앉기만 하면 되나? 할거 다했네 컨너? 처져 딴생각 무관심 처져? 캄스키은 21세기의 대신에 대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 같다 나도 나도 벌쯤 일어나야겠다 노 노 벌쯤에 이거 안되겠어 아 이럴줄 알았으면 팸플릿이라도 열심히 읽어두는건데 캄카즈씨 쎄쎄쎄 할래요? 죄송해요 변한소릴 여기 다시 못앉아 다 어머 헉 미스터 캠스키 조스트 모먼 플레이스 이게 지금 게임이어서 그렇지 실제였으면 얘네 다 벗고 있었을걸? 그리고 왜 수영작물은 빨간색이야 또 아니 캄스키 행방불명 됐다더니 너무 잘살고 있.. 너무 대놓고 잘살고 있는데? 뭐하노? 야 이렇게 발견하기 쉬울거면은 행방불명이 될 리가 없지 오 올라올네 둘이 대화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공개의 상처 나는 과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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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을 대사에 대한 인텔이예요 이제 자신이 libre가 기술이 너무 신뢰지한 것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의 최초의 성공 가기의 경험이 덕분에 안메이예요 Doesn't it ironic? Hold.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좋겠지, 아니면 우리의 길이 될 것 같으면 좋겠네. 너는 뭐지, 코너러? 너는 누군가가? 난 누군가가 없어. 난 디비언스에서 끊기고, 그것을 하겠지. 얘도 불량품으로 만들고 싶어하네 곤란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your formality simple question of algorithms and computing capacity what interests me is whether machines are capable of empathy I call it the Kamsku test it's very simple you'll see magnificent isn't it one of the first intelligent models developed by cyber life young and beautiful forever a flower that will never wither what is it really a piece of plastic imitating a human or a living being with a soul 총 꺼낼 때 대응할까봐 바로 이렇게 손드네 it's up to you to answer that fascinating question Conor destroy this machine and I'll tell you all I know or spare it if you feel it's alive but you leave here without having learned anything from me Oh, I'm going to put it in a yellow color Okay, I think we're done here Come on, Conor, let's go Sorry to get you out of here, pool What's more important to you, Conor? Your investigation or the life of this android Decide who you are An obedient machine 탱크는 점검을 못 얻어도 좋으니까 빨리 가자고 하네 뭐.. 뭐.. 고민할것도 없이 쏘지 말아야되는거 아냐 쏘지 않는다 허어어어어 소프트웨어 불안정해 막 폭풍 상승했어 이제 완벽한 불량품이 됐네 정보 알려줄 줄 알았는데 비상공? 뭐 뭐 전체 셧다운 뭐 이런거 있나? 저 남이 오전과는 눈을 봤어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너 항상 vos 삭제의 목적을 전해드리려고 말했지 이거 우리에게서 그냥 배약한 걸 해버릴 수도 있었어 또 내가 그랬을때 내가 말했지 내가 말씀드린 건 없잖아 미안해 미안할게 아닌데? 행크 입장에서는 이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친구에서 아버지 되나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오 여기에서 또 루트가 엄청 많이 바뀌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2회차 한번 해보고 싶다 공공해적에서 코너가 사망함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 시작 루트가 달라지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헹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헹크는 코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음 헹크를 따라 캄스키의 집으로 감 클로이가 현관으로 나옴 노비에 들어감 클로이가 캄스키에게 알리러 감 할 거 다 했고 클로이가 돌아옴 캄스키를 만남 캄스키에게 질문함 캄스키가 코너를 시험함 클로이를 살려줌 캄스키가 집에서 나옴 헹크는 코너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함 헹크가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다 정말 인간적이네 안드로이드를 싫어하면서 싫어하면서도 안드로이드들을 정말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혼자만의 시원해 주의 안드로이드들을 정말 싫어하고 걔네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면 저기서 바로 쏘라고 했겠지 근데 원래 인간은 모순 덩어리죠 이게 뭐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되게 할 짓 없구나 문서가 있네 문서를 가장 나중에 이렇게 끝부분까지 걷기 오 올 수도 있 좀 피아노다 어? 이거 저번에 내가 예전에 선택했던 그 악보네 칼 할아버지 집에서 내가 연주했던 그 곡이야 나 팸플릿 못 읽었음 젠장 행복한 저희들끼리 생각해보는 추정자? 로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진짜 엄청 극단적이네 난 엄청 잘 살았지 모든 걸 다 가졌었지 사실 호감도가 오히려 올랐네 노스의 과거는 어떤데 나 너무 모르고 싶다 다른 노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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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봇들이랑 비슷하네 그 홍든과 비슷한 거기 있었잖아 접속하기가 뭐야? 뭐야 너네 아바타 찍어? 도루콘 막도 어우 뭐야 어 정전기 와씨 어우 짜릿해 노스가 연인으로 갑자기 발전했는데? 어? 아니 잠깐만 노스가 그 그 도망친 안드로이든가? 아니 아니지? 다르게 생겼는데? 어 그니까 도망간 안드로이드 중 하나였나봐 똑같이 그리고 팜플렛은 끝까지 못 읽었네 어? 너 어떻게 왔노 사이먼 빨리 가서 안아줘야지 왜이렇게 쳐다봐 뭐 어떻게 탈출했디야? 제리코 지도자 야 넌 연인이나 됐으면서 왜 자꾸 내 사상을 방해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이렇게 싸움을 좋아해 근데 난 노스도 입장이 이해가 돼 행진에 참가한 안드로이드 난 노스의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게 원래 얘네를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그 주변 환경이 모든 세상이야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만이 나의 모든 세상이라고 다른데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지 야 너 일어나 그럼 지나가는 모든 안드로이드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자 바로 놓고 가는데 응? 너무 위험한데? 어? 어? 쟤 쟤 저 지금 붙잡으네 토드 아님? 그 엘리스 괴롭혔던 아빠 있잖아 어? 어? 말걸 수 있어 아니 쟤 잡힌거 방어해줘야 되는데? 방어해줘야 되는데 다른 안드로이드들한테 말 걸어가지고 타이머를 못췄어 비켜어어어 맨홀 뚜껑은 반대쪽이에요 비켜어어어 넌 부터 배널독버 저게 빵빵 하는 소리야? 되게 듣기 좋네 허어 제리코에 숨어있던 모든 안드로이드들이 다 나온거야? 야 큰일났다 이제 전화 나기 저 친구는 이름이 뭐더라? 카라 카라의 또다른 기종 아니 이제 와이파이로 그냥 다 해방시킬 수 있네? 개사기네 그냥? 다 해방시킬 수 있네 승진에 참가는 안드로 이리 오너라 다 해방시킬 수 있네 어? 해킹악 사봅 퍽 퍽 퍽 퍽 퍽 퍽 야 벌써 156명이야 안드로이드가 야 이젠 뭐 꾹 눌러야 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손짓 한 번이면 다 애들 부를 수 있어 전진한다 니가 어쩔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는 와 안드로이드 진짜 많다 자유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프리emo 프리나 프리 אב디 Samarla 스리에 샌드 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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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헥! 군용차량까지 왔어 스왓이다 이것은 고속을 배워보다는 것을 알 수 있 아래 이건 하나 이상의 관ию 저한테 이끌어서 일어낄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는지는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를 이끌어서 맦우inas의 과정이 nostro 구역 유죄 모든offs 수업 우리를 잡아봅시다. 만약 우리를 쏘고, 우리를 시작한 싸움. 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봅시다. 우리를 지켜봅시다. 우리를 지켜봅시다. 마쿠스, 우리를 떠나자. 이전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봅시다. 혹은 모두 죽을 것 같다. 우리를 지켜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지켜봅시다. 우리를 지켜봅시다. 어머!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켜봅시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를 죽을 땐 죽을 수 없습니다. 희생한다 뭐야 나 쓰러지자마자 바로 도망가는데? 얘들아? 어? 존? 존이 막고있어 이제 막고있어 어? 어? 이게 맞는걸까 근데? 자유행진 저 사이먼이 생존함 제리코로 돌아온 사이먼이 마커스를 용서함 날 용서한다고? 용서안할게 뭐가있어 안그래? 죽일수도 있었는데 내가 총줬는데 쇼핑몰 개인의 안드로이드를 전환함 안드로이드 보안요원을 전환함 청소중인 안드로이드 전환함 여기 또 뭐가 있네? 개인의 안드로이드를 전환함 여기에서 말렸어야 됐는데 내가 또 다른데로 가버려가지고 여기 또 뭐 이상한거 하나 있구요 행진을 준비 이번에 통계 한번 보자고? 노스랑 메모리 공유한건 거의 다 했네 세리코로 돌아옴 사이먼이 생존한거 32%밖에 선택을 안했네 안드로이드 배달원을 전환함 안드로이드 배달원이 도로를 차단함 배놀 뚜껑을 염 행진 시작 얘를 전환 안 할 수도 있어? 아 그냥 모르고 지나쳤나? 안드로이드 전환함 화면을 해킹함 구호 경찰이 행진을 차단함 무시함 플라자 도착 경찰이 행진을 차단함 위치 사수함 떠남 돌격함 돌격함이 13%야 경찰이 이유 없이 발포함 그치 이렇게 타당한 이유 없이 무력을 행사하면은 다른 민간인들은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경찰들의 이 행동이 우리를 지지하겠지 안드로이드로서는 이게 진짜 최선이었다 희생함 희생함 경찰이 계속 발포함 여기서 또 다른 엔딩 분기점이 있고 우리는 아래쪽은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돌격했을 때 나오는 루트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나봐요 하지만 우리는 전쟁 루트 안 탔구요 경찰이 계속 발포함 예비 부품에서 존이 합류함 존이 자신을 희생함 경찰이 발포했는데 존이 합류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내가 그냥 죽나봐? 존이 자신을 희생함 존이 자신을 희생함 존이 자신을 희생함 와커스를 구함 어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만다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칸스키와 같이 칸스키와 같이 뭐..뭐 동업자인가? 이건 또 고나마는 안 먹히겠지 왜 있는건데 칸스키는 안드로이드들의 아버지고 아만다는 어머니인가? 그럼 울리는 누구지? 그치 울리는 양이지 똑똑한걸? 아만다 정립 어? 잠겨있어 냉정히 아만다의 사진 그 스승님? 어? 너도 안드로이드야? 왜 이런거? 비밀 이래? 아만다가 가상의 인물이네 가상의 공간이 맞았네요 손을 떼라고 하네 행크 친구 루트 해제됨 행크 친구 루트 해제됨 행크 대화 근데 서장실은 왜 이렇게 다 공개가 돼있어 야동도 못보겠네 혼자 몰래 얘 아직도 있어? 얜 언제까지 수감되있냐 거기서 그걸 왜 보고있냐고? 아니 님들 회사에서 뭐 그럼 일만 해요? 사적인거 볼거 아니야 솔직히 봐 안봐 너네 그래도 야동은 야동 본사람 많을거 같은데 아닌가 난 회사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래도 본사람 있을걸? 음 Fowler's right everybody's terrified their android will turn on them we're on the brink of civil war so you're going back the cyber life? I have no choice I'll be deactivated and analyze to find out why I failed what if we're on the wrong side, Connor? what if we're fighting against people who just want to be free 유감스럽다 but when the Deviants rise up there will be chaos we could have stopped it now it's too late when you refuse to kill that android at Kamsky's place you put yourself in her shoes you showed empathy, Connor empathy is a human emotion you're wrong, Lieutenant my actions were determined by statistical data I'm not a Deviant I'm sorry to disappoint you 좋은 경찰 Hank's secret? I know there are things that haunt you Hank but maybe you need to find the courage to move past them get on with your life it's just a plastic cop's opinion, but I had to say it well, well, here comes Perkins, that motherfucker sure don't waste any time at the FBI we can't give up we can't give up I know the answers and the evidence we collected if Perkins takes it, it's all over there's no choice there's no choice you heard Fowler we're off the case you've got to help me, Lieutenant I need more time so I can find a lead in the evidence we collected I know the solution is in there listen, Connor if I don't solve this case, Cyber Life will destroy me five minutes that's all I ask 코나야, 너 너무 사람 같아 지금 key to the basement is on my desk get a move on, I can't distract them forever 신고로트 해제됨 Hank's desk상에서 열쇠 집기 서둘러 보관소로 침이 턴다 나이스, 잘한다 우리 하니까 잘한다 네, 맞아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침이 턴다 바로 가자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시간이 없어 바로 씹어버리긴? 제 리코 찾기 증거실로 가기 데이터베이스 접근 4분 35초 남았던거 4분 35초 남았던거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침이 턴 좋은 벨자 숙 mRNA 침이 턴다 launching 침이 턴다 침이 턴다 침이 턴다 그냥 두려워 얌 Welcome creator is here You sure Don't low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증거품들이다 와우 단서를 분석하여 제리코의 위치찾기 제가동 불가능 얘가 제리코에는 가장 가깝지 않나? 아 제가동을 위해 필요 아 부품을 떼가지고 얘한테 넣어야 되나보다 재생하기 사실은 안에 있어 내가 말했지 작은 조각상 아저씨 시간 없는데 흔들기? 뭐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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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거착 언제 알지? 얘도 제리코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3983 가져가야돼 흡! 너 얘가 내 배떼지 찌른 애지 일어나 임마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속인다 메모리 스캔하기 이게 안 먹히네 헌데 헌델 인력 정보를 찾는 중 제리코 위치 확인 헌델 인력 정보를 찾는 중 제리코 위치 확인 우아씨 미쳤네 저거 아 아 아 야 아이씨 아이 나 자꾸 잘못 눌러 시간이 너무 없어 오케이 제압 굿 어우 멋있어 우와 뭐야 이게 딱 우리가 제대로 된 루트로만 탔나봐 마지막 기회 코너 임무 시작 마법석을 봄 아만다와 대화함 마법석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경찰서 파울러와 힝크가 도착함 행크가 도와주고 싶어함 오 행크가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네 퍼킨스가 도착했는데 증거함 증거실 행크의 비밀번호를 맞춰봄 증거를 해제함 오메 세상에 2 2 2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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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8 8 9 10 8 10 6 11 9 9 10 11 19 19 12 19 20 19 안드로이드의 시체 마커스의 방송 방송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나보네 불량품이 재가동한 불량품을 추궁한 제리코의 위치를 알아낸 제리코의 위치는 뭐 거의 필연적으로 알아내나 본데? 못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나봐 그지? 뭐 무조건 알아내나 본데? 아 아닌가? 제리코의 위치 찾기 실패함 하면은 여기서 그냥 종료고 제리코의 위치를 알아낸 개빈이 의심을 안 했으면 바로 위로 마무리되는 거고 개빈과 싸움 싸움에서 승리함 코너가 개빈을 기절시킴 개빈을 기절시킴 야 카라 이야기 오랜만이다 얘네는 제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 애들에게ese은 의미심장한 미소가 이선단으로 헉!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오토야 오토노머스 운전대가 없어 대박 브금이 왜 있다고 해 쟤른 내 뉴스 좀 더 봐요 아줌마 도와줘 야 이건 뭐야 진짜 자산사업가도 아니고 나중에 꼭 성공해서 돌아올께요 솔직히 앨리스는 그냥 사람이니까 이 아주머니랑 같이 사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냥 입양을 하지 뭐하러 이렇게 개고생을 아닌가 카라를 지금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쭉 함께 하는게 맞나 제리코 찾기 이거 풀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요 우와 변장했어 헉 제리코 찾으러 간다 대박 코너가 제보가 아니고 사보기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제 서로 만나겠네 카라 종종걸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거 daher 어디서 제리코야 대박 뭐 거의 그냥 군사시설처럼 되어 있네 제리코 둘러보기 앨리스를 위해 따뜻한 곳 찾기 아 앨리스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거야 근데? 아 저기 불 있다 와 세력 커진 거 봐 어! 저기 나랑 똑같은 애 있어! 그치? 아이고! 비켜봐 앨리스 이리와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 들어왔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하네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저번에 놀이공원에서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그 얘긴가 본데? 헉! 들어왔다 서로 마커스 찾네 불량품의 지도자 찾기 그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기 아 actively 흐흐흫헝 오!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기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기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기 근데 너무 궁금해 뭐야 이거? 콕탄이? C4가 여기 왜 있어? 뭐 여론이 다르다 그리고 경찰이 트에서... 불을 가요 나 그냥 rot기.. 근데 그냥 그냥 사람처럼... owning 사람처럼... 엔? 앤드로이드 크리시스 앤드로이드 크리시스 아메리칸 포스 앤드로이드 앤드로이드 엥? 러시아 쪽은 또 왜 러시아 쪽에서도 안드로이드가 난리 났어? 앤드로이드 크리시스 자세히 아, 저 뉴스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게임이다 진행하자 흐흐흐흐흐흐 아, 뉴스 흡입력... 흠, 무엇? 죽었어 그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지 우와 부품을 여기에서 3D 프린팅 해가지고 만드나 봐 어 어 헛 그 말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네코의 지도자 찾기 야, 마크하우스 진짜 평범한 애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냐? 야, 다른 안드로이드들이랑 다 같이 플레이했는데 왜 걔만 걔만 만나기가 힘들어 걔 어딨어 마크하우스 우리 친했잖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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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동도 다 결정해 줬는데 저기 있는데 네 네 네 네 그중에서 영국이 있는 곳에 있었나요? 배우는 다른도에 있는 곳곳에 예약을 도오고 그들은 대신에 있는 곳곳을 도와주세요. 아마 이곳에 있다면, 가면, 그들은 여기 있어도... 하늘이 맞지 않습니다. 하늘이 공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있는 곳곳에서, 한가구의 내는 고객을 일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도와주신 분이 어떤지 전혀요? 하늘이 도와주신 분이, 하늘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늘이 납붙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이 고기죠. 이런 젠장 마커스 왜 이렇게 멋있어 차이 없음 방금 전에 엘리스가 왜 여기 있지? 뭐야 옷이 왜 달라? 어? 뭐야 잠깐만 쟤 머리 어? 그래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어 그랬구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야 그럼 토드도 이 안드로이드를 안드로이드라고 생각 안하고 진짜 딸이라고 여겼던 거 아닐까? 뭐 물론 이제 사랑의 방식이 전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이 안드로이드를 안드로이드라고 생각 안하고 LED를 뗀 거잖아 앨리스가 스스로 뗄을 리는 없을 테고 이게 어찌 된 일이니 앨리스 야 너 왜 얘기 안 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안드로이드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아니 근데 얘 추워하고 감기 걸리고 그런 것도 그럼 다 프로그래밍 된 거야?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안아주자 추워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야? 아 진짜 아 그건 좀 소름인데 아 그건 좀 소름인데 그래도 훔치는 것도 애가 막 계속 벌벌 떠니까 진짜 살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훔친 거였는데 이럴 때는 단호해져야지 후회는 없다 바깥은 우린 자신이 죽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들은 우린 우리가 죽을 수 없을 거야 그걸 우리가 죽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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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을 거야 그 문제는 이제 우리의 다음은 우리의 다른 것들은 마케스? 죽는다 가 있네 로스는 고개를 가로졌네 롯크스는 고개를 가로졌네 마커스는 진짜 지금 내 선택지에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다면은 진짜 먼 미래를 보는거야 진짜 먼 미래를 진정한 승리를 자신이 죽더라도 베이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거라고 이게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게 억울? 억울이 되어버렸네? 난 지금 얘네들의 행동을 보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겹쳐보이는게 뭐냐면 아하 얘는 뭐 폭탄거리야? 왜이래 우리 지금 전쟁 중도 아니야 왕마야? 거절 넣어둬 그니까 이 여자 지금 눈에 살짝 광기가 서려있어 내가 뽀뽀했을 때 개 싫어했으면서 어? 분위기 무엇? 아이씨 차라리 뽀뽀를 하지 어? 할 수 있네 에 노스도 난 이해가 돼 저렇게 폭력적으로 하는거 사상은 좀 달랐지만 결국에는 마커스를 끝까지 계속 따라와줬고 그래서 내가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뭐랑 겹쳐 보이냐면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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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또 지금 이렇게 하다가 너는 역사적이고 아이씨 차로 아이씨 이제 마커스 우린 살아있어 하하하 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제 폭력적인 선택지도 있었고 하지만 계속 독립운동을 외친 분들도 있었단 말이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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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시시 너 이미 불량품이야 아잇노우유 설득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설득당하고 있어 침묵 이미 넌 불량품임 표정 봐 맑은눈에 불량품이잖아 소프트웨어 불안정 계속 오르는거 보소 아잇노우유 불량품이 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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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t 굳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야 너도 이제 이 뽕맛을 느끼는구나 이야아 나는 불량품이야 아만다 배신함 헉 뭔가 코너가 불량품이 되니까 약간 시원섭섭해 코너는 끝까지 안드로이드로서의 그 시크함을 가지고 있는게 매력이었는데 약간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쳐들어왔네 아 어떡해 이거 아 잠깐만 어떡해 어 야 이건 그냥 학살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살이 나죠 메세지? 사이먼과 조시 사이먼과 조시 ... 성격이 폭탄으로 가기 으아 애들 다 죽어있어 어떡해 어! 예언관님! 헉! 죽었어 이렇게 흐망하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걸 못 보고 지나시네? 루터 구하기! 엘리스 보! 아니 루터도 아빠야! 똑같아! 렛츠고! 우린 가족이라고! 어 어떡해 어! 어떻게 어떻게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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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빠르게 열기 고민할 시간도 없어 어어어! 닫어! 어! 어 미친! 내려! 어! 어! 피해하고 내리고! 어! 다시 내리고! 어! 나 개잘싸움! 아래로 내리고! 야 이 쫌! 아아아악! 꺼져봐 좀! 왜 이렇게 질겨! 사람 맞아? 쏘..사람 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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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난 괜찮아! 여기가 없지 않아! 그 구해준 안드로이드는 어디 있어? 아이씨 괜히 열었네! 오니! 아 그 들어온 안드로이드에 총 말 났어? 아이고 이거 엄마나 무사와 엄마나 타이밍 보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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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개 개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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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눌렀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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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리코 수상이야! 야! 야! 마크스! 우리 자세히 가! 빨리 가! 말 걸지 말고! 이 스바라시들아! 발이 느려가지고.. 아이씨! 어? 어.. 어.. 들쳤다.. 올라가기.. 점프.. 여기로 올라가자.. 이게 더.. 가능성.. 아.. 됐다.. 아.. 또 개입해야되나? 이거? 이거 어떡해.. 그냥 가? 뭐야 구경.. 구경만하고 끝이야? 선생치가 없네.. 어.. 그냥 버리고 가.. 가지.. 않을 수 있었나봐.. 아이 참견쟁이 진짜.. 조시 호감도는 왜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거야? 어어어어.. 빨리빨리.. 어어? 죽은 척하기.. 도망가기.. 도망가야돼! 야! 제발.. 아아! 맞았음! 일전을 공격하기.. 항복하기.. 죽은 척하기.. 죽은 척하기가 답이다.. 죽은 척하기가 답이다.. 이거.. 움직이지 않기.. 움직이지 않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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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Clone. languages.. 갔다.. 갔다.. 일어나지마. 한, 한 5시간만 이렇게 누워있자. 갔냐? 우와, 둘이 살아남았어. 대박. 폭탄이다. 어! 미쳤니? 너 나 몰라? 나 마컴스야! 천방진 것들! 아! 아우, 똥! 나 개잘 싸워. 이야, 역시 제리 고수장. 개간지. 작동을 시키네. 가자. 뭐야, 뭐 텔레포트 썼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압류해. 어? 아이고! 이걸 노스가 맞아버려? 마컴스야. 우리가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딴 거 필요없어! 내 애인은 내가 지킨다! 야! 오, 나이스! 카! 가! 야! 죽이고. 아니 근데 이럴대에서는 죽여야지. 당연히 죽여야지. 어떻게.. 어떻게 살려. 오! 아이고, 빗나감. 아, 한 대 맞았다. 아 야 이거 어떡해 아 나 죽나 아 겨우 살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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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다 살았다 다 살았어 우리의 기지가 우리의 기지 그냥 공격 우리의 기지 우리의 기지 오 루트가 두개가 나오네? 루트가 두개가 나오네? 세개가 나오네? 뭐가 이렇게 많아? R1 버튼으로 코너의 순서도 보기 카라의 순서도 마커스의 순서도 카라부터 볼까? 카라? 이게 뭐임? 엘리스 루트와 함께 차를 타고 제리코로 향함 다른 루트가 있네? 뭘까? 밖을 봄 라디오 채널을 바꿈 주차장 작별 인사를 함 체리코에 도착 배에 탑승함 엘리스를 위해 따뜻한 자리를 찾음 2층 어? 어? 팸플릿 같은 게 있었나? 마커스와 만남 음? 마커스와 못 만날 수도 있어? 엘리스에게 돌아감 안드로이드 아이를 발견함 엘리스와 합류함 엘리스를 안아줌 엘리스와 멀어졌을 경우에 위로가 젖이네? 그리고 다른 엔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은 되게 크게 바뀔 수가 있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른 루트 있고 복도에 있는 카라와 엘리스 루터와 도망침 루터가 문을 염 문을 통과함 이 밑에도 또 다른 루트가 있고 뭘까?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뭐지? 루터가 총에 맞음 갈림길에서 카라와 엘리스 루터에게 달려감 루터를 도와줌 루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감 루터를 숨겨두고 떠남 출구를 향해 달림 본인들이 길을 막음 숨음 안드로이드가 숨을 곳을 찾고 있음 문을 열어줌 안드로이드가 들어오지만 총에 맞음 반격함 선실에서 탈출함 카라가 도망가는 중 탈출을 시도함 출구에 거의 도달함 군인들이 군중에 발포함 여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선실에서 탈출함이 필수인데 안드로이드가 들어오지만 총에 맞았는데 여기서 반격을 못함 게임 오버야 카라가 도망가는 중 탈출을 시도함 출구에 거의 도달함 군인들이 군중에 발포함 도망감 카라가 다리에 총을 맞음 카라가 다리에 총을 맞음 에서 여섯개의 선택지 중 흠 흠 죽은 척을 했구요 군인들이 다가왔는데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제리코를 떠남 카라와 엘리스가 제리코에서 탈출함 그렇군요 이제 코너 봅시다 헌데 인력 제리코의 흔적을 따라감 배암 카라를 발견함 폭탄을 발견함 루퍼트를 발견함 뭐 못한게 되게 많네 루시의의 저지당함 어? 뭐야? 루시의의 저지당함에서 다른 노트가 있네? 뭘까? 뭘까? 조타실 뒤 선장실로 들어감 마커스를 협박함 마커스와 대치함 불량품이 됨 불량품이 안됐을 경우에 위쪽으로 가서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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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달라져 완전 달라져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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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무슨 루트야 이거 어제는 불량품이 됐고 마커스에게 경고함 제리코가 공격당함 아니 여기서도 루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니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이거 다 스킵되고 오른쪽에서 코너가 다른 이들과 합류함 마커스를 도움 코너가 다른 이들과 함께 뛰어내림 코너가 제리코 거주자들과 함께 탈출함 이렇게 끝나네요 이렇게 끝나네요 야 이거 뭐지? 아니 뭐지? 하.. 아니 뭐지 진짜? 코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네 나 되게 단순하게 돼 있을 줄 알았더니 루트가 야 마커스 선장실 사이먼 조시 노스와 의논함 노스와 의논함 노스에게 키스함 다른 루트가 있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끝날 수도 있네요 노스가 마커스를 남겨두고 떠남 코너는 노스가 떠나는 걸 지켜봄 제리코가 공격당함 마커스와 함께 복도에서 동료와 만남 탈출을 시도함 루시와 만남 마커스의 발밑에서 다리가 무너짐 복도에 있는 마커스 군인들 몰래 움직임 군인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협함 개입함 군인들 처리함 안드로이드를 탈출함 다음 복도로 넘어감 군인들이 마커스가 있는 쪽으로 다가옴 올라감 통로로 늘어감 안드로이드들이 군인들에게 추격당함 안드로이드들이 총에 맞음 이거를 내가 확인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아지는 건가 하고 그냥 갔잖아 그치? 화물칸에 가까워짐 조시가 군인과 싸우고 있어 개입함 군인들 무력화함 여기서도 실패하면 또 바로 다른 엔딩루트네 조시가 탈출함 파물칸에 있는 마커스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 간지간지 개간지 낡은 엔진 제어실로 들어감 군인들이 난입함 군인들을 무력화시킴 무력화 못 시키면 조짐 무력화시킴 카운트다운 개시 복도에 있는 마커스 다른 이들과 합류함 탈출을 시도함 노스가 총에 맞음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으면 다이렉트로 위쪽 루트로 가지는데? 아 이때 당시에 그 노스가 나랑 적대 관계면 여기가 열리나 보다 그치? 루트가 지금 잠겨있는 거 보니까 노스를 구하기로 함 노스 구함 코너가 마커스와 노스를 보호함 군인들을 죽임 마커스가 뛰어내림 마커스가 동족들과 함께 도주함 사이먼이 그와 함께 뛰어내림 조시가 그와 함께 뛰어내림 노스가 그와 함께 뛰어내림 코너가 그와 함께 뛰어내림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내가 다른 선택지들 게임 욕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너무 이제 선택지가 중구난방 해지면은 루트가 너무 막 이제 사방팔방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나름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 게임을 안그러냐? 이건 한 15만원에 팔아도 납득이 될 수준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였지? 6만원인가 7만원이었지 아니 어떻게 이 가격으로 게임을 아니 손이 분기점은 넘겼냐 이거? 풀세에서 세일하면 만원에 판다고? 하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놀랍네 아 이거 나온순간 넘었어요? 손익분기점이? 하하하하 야 대단하다 대단하긴 대단하다 여긴 어디야? 칼 찾아보기 왜 강도짓하게? 칼을 왜 찾아임마? 아 아 여기 내 옛날집이구나 그 할아버지 이름이 칼이었나? 아니 기억도 안난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재생 이게 뭐지? 칼 어 얘가 착해졌네 역시 매가 약이야 칼 얘 지금 그, 뭐야 유산 받아 먹으려고 지금은 수 쓰고 있는거 아냐? 좀 찝찝한데 멈췄어 어? 문이 열리네? 여기는 안 들어가지고 칼 찾아보기 피아노를 또 치울 수 있나봐 어 칼 할아버지 여기있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듯?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아들을 밀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커다란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을텐데 근데 진짜 칼을 찾는 거에요? 할아버지 칼을 찾는 거에요? 할아버지 칼이죠? 왜 드립을 드립으로 받아들이질 못해? 내가 칼 찾아서 뭐 어쩌게? 나 안드로이든데 속상하네 뭐 칼 찾아서 할아버지 요리해드릴까? 할아버지는 근데 잘 계실까요? 좀 살아계시긴 할까? 나 너무 늦게 찾아온 거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어 뭐야? 어? 어? 헐 감염? 전환하기 일어나 바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그래도 어 깨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는 것 뿐이니까 칼은 되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던 분이셨잖아요? 안드로이드를 그래서 똑같 변화가 없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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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하아 마커스 예 I was hoping you go I miss you so much, girl you don't know how much I miss you what's wrong, 마커스? 위임, 운명론적, 해배, 엄숙 운명론적? 이때는 결과물을 해 춘! 춘! between love and hate, between holding out your hand or closing it as a fist? I don't have any easy answers, Marcus. You have to accept the world as it is. Or fight to change it. You are my son, Marcus. Our blood is not the same color. But I know part of me is in you. You are in darkness. Some men have the courage to lead it out. You are one of those men. Okay, this is... It's just a bitch. What, are you just going to go? What, are you just going to listen to me? I'm just going to listen to you. What are you just going to talk about? 내가 마커스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을까 진짜 전쟁을 일으켜야 되나 동족들과 대화하기 카라에게 사과하기 코너의 운명 결정하기 뭐가 되게 많은데 제 죄인은 그들이 도착한 결코 제가 정치고 제가 정치고 제가 정치고 제가 정치고 싶어서 내가 사용하고 죄송합니다, 마커스 제가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하실 수 있을까 내가 믿을 수 없지 용서하지 않는다가 있네? 아니 이건 용서를 해야지 사이버라이프 타워? 칸하, 그건 죽음 내가 믿어 내가 내버려 누군가가 사이버라이프 타워가? 그들이 거기서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지 높은 확률이 하지만 스태틱으로 말하자면 항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Be careful 카라에게 사과 저 옆에 있는 건 혈액팩인가? 저 옆에 있는 건 혈액팩인가? 남자는 등으로 말하지 알았다 카라 맞지? 아니 아까 한 명 더 있었는데? 두 명 더 있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향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고 라커스 성대 고장났어? 너 왜 말을 안해? 어 말한다 마지막 버스 우리의 경제는 아직도 가능할 것 같다 마크스 우리의 사람들을救자 다른 애들은 이 프로그래밍이 깨져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과할 수 있다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앨리스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지? 어린 안드로이드들은 애초에 이런 제약들이 별로 없었나? 좀 궁금하네 아 눈앞에서 카라가 박살났을 때?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때부터 진정한 공포를 느꼈던 거 아닐까? 음 상황, 생존자, 상처, 수용소, 상처 어떤 시스템의 스태프가 있습니까? 난 괜찮은 것 같다 불이 없어졌다 비-components 그때부터 죽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죽을 수 있었다 마카스 당신은 우리 사람들 먼저 생각했을 뿐이야. 무엇을 더 vale. 몇 개의 덕에 흡실 흥미를 몰라봐서 자연스러운 cosmes에 정신이 다른 통에 유퍼를 죽었으면 우리 모두 죽겠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를 생각하지 않는quote 이제 우리 사람들의 포함을 그리고 그들은 도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몇몇 시간에 남는 것입니다. 몇몇 시간에 남는 것입니다. 세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영화같은 게임이라는걸 우리는 알잖아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답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지금 되게 크게 와닿네 얘네들이 정말 나를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거를 난 정말 잘해야 될텐데 시간이 간다 정답이 될 것 같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것이다 정답이 될 것이다 경영 시위 수용소에 평화적으로 행진해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수용소에 습격을 실시 안드로이드들 해방시키기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해완게 있잖아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시위를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 know you're all angry and I know you want to fight back but I assure you violence is not the answer here we are going to tell them peacefully we want justice but there's any humanity in them they will listen and if not others will take our place and continue this fight are you ready to follow me? 아 아 난 이 제리코 집단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우리 장작들 생각하면서 진짜 잘해야겠다 실수하지 말고 실방시키지 말고 실방시키지 말고 여기 뭔가가 다른 루트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건 빠르게 끝나네요 뭐지? 부서지다 에서 리오가 다친 후 칼의 상태가 악화됨 귀향 집에 들어감 집에 들어감 집 둘러보기 어? 내가 못한 게 이렇게 많다고? 무슨 피아노 연주함 리오의 메시지를 들음 세 개나 못했는데? 나 되게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층으로 감 칼의 간호사가 개입함 칼의 간호사를 전환함 침실로 들어감 칼과 화해함 칼에게 털어놓음 뭔가가 하나가 잠겨있네? 뭐지? 몰라 일단 떠났어 어 교차하는 운명에서 제리코가 공격당함 성역의 마커스 다른 루트도 위쪽에 하나 어우야 루트 다양한 거 보소 일단 우리 맨 밑에 있는 성역의 마커스고 불량품들이 재집결함 노스와 대화함 노스와 마지막으로 공유함 카라와 대화함 조시와 대화함 코너와 대화함 코너를 살려줌 용서를 못했으면 코너가 죽었네 무서워 하지만 코너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뭐 거기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대학교? 그게 어디야? 사이버라이프에 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루트가 생겼겠죠? 사이먼과 대화함 평화적으로 시위함 마커스가 동족들을 위해 시위를 하기로 결정함 마커스가 동족들을 위해 시위를 하기로 결정함 안할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플레이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가봅시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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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 공약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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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사이orc 사이버 불량품, 지적 생명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서 그렇게 청맡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호구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군대, 제리코 습격 넷으로 가만히 있었냐? 우리는 그들 한 번 찾을 수 있으며 그들 죽을 수 있으며 그들 죽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 나노조로 가나 보다 아 몰입 좀 해 플레이마 진짜 빌어먹을 조용히 해 카너모델 313-248-317 카너모델 313-248-317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아이덴피케이션 성공 오케이 잠입한다 사이버라인 오우 쫄려 이게 자동운전이다 보니까 바퀴 자국도 하나밖에 안 나 있다 루트가 정확하게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 고정이 되어 있어 이 시대에도 자동차는 바퀴로 굴러가는구나 초전도체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 안 먹히네?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의심 사겠지? 잘 따라가야 돼 계속 흘끔흘끔 보는데? 계속 흘끔흘끔 보는데? 어 뒤에 두 마리가 더 따라 붙었어 지금 어 안비원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군요 지금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요 누가 불량품일지 모르니까 그럴만두 만두 먹고 싶다 좀 닥히라고! 드립을 안하면 살 수가 없어? 하지만 이게 유튜버의 숙명인걸 이럴거면 혼자 조용히 게임이나 하지 어? 안그래? 그런데 해석 터라우르 49층 49층에 있는 창고로 가기 지하 49층이야? 31층전에 엘리베이터 멈추기 패널을 그냥 사용하면 안되지 예측! 어휴 이거 제압을 해야돼? 이게..이게 돼?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살짝 무방비인거 같으니까 얘..왜..얘를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발로 차 이거 바로 걸릴거 같은데 어..발로..발로 차 보자 이제 이렇게 발로 차고? 아니야 이..이거 말고 다른 루트도 한번 보자 지금 녹화중이라서 후원하면 안돼? 어..어우야 총맞았다 야 그러면은 완전 처음으로 가서 얘를 무릎을 탁 치면은 바로 그냥 총..총맞고 어어.. 그렇구나 한번에 최적의 루트를 찾아버렸다 오른쪽 얘를 탁 제압하고 발로? 하.. 가자 실행하기 실행하기 오우 Nic 오구 오우 그렇죠 조심조심 흐으으으으으으음 핫! 핫! prop 야 죽이면 안되는데 어어 이게 맞아? 엘리베이터 목적지 변경 요원 50세 와어어어 여기 이쯤 되니까 진짜 안드로이드가 세상 지배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아니 근데 저렇게 사람 죽여도 되는 건가? 이게 이게 맞나?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마지막 버스 출발까지 20분 그거 프로그래밍 된거야 정신차려 기능을 끈다 냉열기감도 활성화 어어 이거 끌 수 있네? 그럼 꺼야지 불필요한건 끄자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기 아 보다 인간적으로 살수있게 해줬어야 됐나? 아 너무너무 좀 생각없이 결정한 것 같겠 왓더팍 엥 뭐 가까이 가서 보자 안봐 쟤네 저거 사람이 안드로이드야 어 아 너무너무 배룹 알 안드로이드들 학살당했어 집기 총을 챙겼다 어? 군대다 누누 다 共 beats 누율대왕 세금 더 더요? 더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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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동생들도 좀 해? 저게 내 러스옥을때까지? 저게 내 러스옥을때까지 더해? 저게 내 러스옥을 때까지? 저게 내 러스옥을 때까지는? 아, 나 이러면. 빨리, 이리 와. 나갔어요. 들어갔다 아 뭐야 나 들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나 이런 거 이런 거 감 떨려서 루터가 있어? 루터가 있어? 헉! 우리 애매아 도와줄 수 없어 우리 애매아 우리 애매아 우리 애매아 우리 애매아 그냥 버리지 못해 우리 애매아 죽을 수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구할 수 있나? 아 몰라 시도는 해봐야지 오케이 렛츠고 루터를 봤는데 그냥 지나치는 건 진짜 어? 뭐 뭐 어떻게? 오케이 아 여기로 숨으라고? 어? 우리 걸리나? 어 그냥 간다 나 지금이다 무기 찾기? 어? 적당한 위치에 적도를 입고 천천히 접근하니 내리쳐! 됐다! 야 그 놀이공원 그 안내원 아냐? 아니 근데 감동적인 제외는 좀 나중에 하고 빨리 가자고 오우 어머! 어머! 어떡해 전부를 살릴순 없어 루터를 구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하...딱...되게 꼼꼼하게 보시네...진짜... 시간 없어 죽겠구만... 뭐야... 흠흠...너무 갑자기 당당하게 걷는데? 흠흠... 체크포인트... 우리는 패스포츠가 있는지 괜찮은데... 너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디토리에 걸려야겠다... 버스에 빠져버려야겠다... 네...그런데 더 safer... 경로 선택하기... 오해로 더 안전함... 검문소 위험함... 3분... 근데 이거 검문소 가면 백방 걸리지 않아요? 아니 검문소를 어떻게 통과해... 11분 걸리고 우리 지금 9분 남았는데? 아...그...아...근데... 너무 위험해... 검문소는 아니지... 아...모르겠다... 오해로로 가자... 아니야...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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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오해... 어휴 나 지금 한겨울에 창문 열고 플레이하고 있어서 더 몰입되대 나 지금 너무 추워 나도 지금 손발이 차왔거든 아 쏘지 마세요 어 여론이 보고 있어 어 하긴 안 볼 리가 없지 평화로움 도발한다 단호하게 평화로움 어어 근데 그럼 안될텐데 헉 줄을 끊었어 단호하게 단호하게 전진할 수 있어요 안 돼 전진 안하면 안 돼 나 솔직히 총맞아 여론이 갑자기 팍올랐네 어 나 총맞았어 헉 애들도 쉽게 더이상 담빠지 못하네 애들도 쉽게 더이상 담빠지 못하네 어 어 어 네 마이콜 우리 약 100m away 그리고 상황이 일어난 상황이 일어난 상황이 일어난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live 조스 Douglas 채널 16 마이콜 다시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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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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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기인원 있네 아아 감시카메라 아 감시카메라 끄는걸 깜빡해 엑스부터 아 입력을 하면 되는구나 어 나 붙었어 아아 인명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괴물이네 안드로이드 전환시키니 아 누구부터 전환시키지 어 어 뭐야 아하 낚였구나 아 똑같으면 낚일 수 있지 어 버스 터미널 도착했네요 우리 얻었고 도착했는데요 마지막 버스 터미널이 대기 전현이 두고 더 빠르게 확인할 것 같동안 어 놓쳤어? 결국 놓치고 말았네 아휴 여기서도 체킹하고 있네 하나 이거 어떡하냐? 어떡해? 어떡해요 여러분 와 여기까지 와서 트롤 짓을 호소 협박 직면 탈주 호소 포드의 이야기? 아 실제로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엄마가 데려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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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도 많이 반성했나보다 수상한데 아 수상한데 어잉? 뭐야 엘리스 용서해주는 거니? 어 토드 저기 뒤에 있다 그래 아 그리고 잘 끝났네 뭐지? 어 얘 그 아줌마 아들이잖아 어 아줌마 다 여기 있어? 뭐야 없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도와주신다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진정한 성인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다른 안드로이드들은 결국에는 다 죽었나봐요 별 얘기 안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였지 뭐 이제 시위 하는 그 저 뭐라 그래 바리게이트를 쌓고 있네요 진지공사하고 있네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에이, 도와줘! 이리와 됐다 R2 의심 맞은 이리와 를 판을 을 특별한 이리와 를 이리와 이 근데 나 총맞은거 괜찮은거냐? 에이 에? 볼게 왜이렇게 많아 하나씩 보자 안심시킨다 격려한다 We're here because we never want to feel that fear again Because we're more than what they say That's what our people died for, right? That's why we're here 어? 책이다 얼마만의 책이냐 이거 그들이 우리에게 반항하다 디트로이트에서 안드로이드들이 봉기하다 디트로이트의 거리로 내몰리는 안드로이드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는 이미 예방 차원에서 당국에 의해 모든 가정과 사업장의 안드로이드를 압수하는 전국 규모의 제품 리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최근 발생했던 안드로이드 테러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초장되는 안드로이드 집단이 집결에 무시무시한 무력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경찰 및 군 당국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드로이드들은 요새화된 진지 안에 틀어박혀 있고 무장 대치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인 대통령에게도 현 상황에 대해 보고가 들어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수사에서 수석 수사관 직위를 맡은 디트로이트 경찰의 파울러 경감은 디트로이트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의 최선사항이다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최대한 빨리 안드로이드를 수거하는 일로 다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계속해서 실황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깨졌어 그러게 언론이 지금 이게 아닐텐데 선동과 날조가 벌써부터? 저리를 더 읽고 싶으니 튼튼을 찾아야 터지시길 보면 네네네 나라가 오랫동안 떨어지는 질의 이즈으로 인하에 시내고 이리와 오 인형 파울러 아 우리의 군인의 위치 확인하기, 동족지원하기, 기자에게 메세지 보내기 기자에게 메세지를 보낼 수도 있어? 불 붙이니 뭐야? 불이 붙었어? 안 붙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불은 왜 붙이는 거야? 너네 체온 유지 꺼! 왜 왜 낑겼어? 죽었어 아니, 한 0.5초 된 것 같은데 불이 붙네? 이 시대의 라이터 짱짱맨? 이 시대의 라이터 짱짱맨? 네, 뭐? 아무튼 우리의 방법을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안에서 그들은 죽을땐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확실히 지금의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죠 우리는 당신의 희망은 무엇을 도와 나를 찾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과연 hebben 변경하기 어떤지 우리를 위해서 오우 우리는 살아있음 군인의 위치 확인하기 여기서 보면 되겠네 얘네한테 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책이 없구나 할 거 다 있다 they want to get you out in the open don't go 어..어..어떻게 해야되지? 근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솔직히 오히려 좋아 어 우리 편을 들고있는 인간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거에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걸? 쟤네도 아무 생각없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뭐 비아냥 내려고 부른거야? 뭐 비아냥 내려고 부른거야? 다른 시위? 다른 앤드로이드들이 캠프에서 나타났는데? 흔히.. 흔히..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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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지 않다.. 동족을 배수해? 그들은.. 두렵지 않다 너는... 정말... 존재하니... 너는 죽을래 너는 죽을래 너는 죽을래 너는? 너는 모두가 free 너는 다 잊을래 너는 다 잊을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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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근데... 진짜... 악마의 유혹 아니냐? 그냥 말해... 너는 죽을래겠어 무조건 죽이지 거절한다 야 이...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협상이었어 아쉬워할게 하나도 없음 저 말을 믿어? 말도 안되지 진짜 뭐지? 마크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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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가 지졌어? 너는... 너는... 들어온다고? 이렇게... 너는... 나에게 진심으로 그 모습은? 응 너는... 인사하는inos 闪기 사랑하는 areas 너분도요 ane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에게mos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mos 죽을 수가 없기 뭐야 바로 근데 한일은 이해했었죠 아주 움직여요, 코너로 근데 저는 디비앤틱 저는 기술이 제작되어 있는 기술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억양의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되게 내가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내 미션을 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지 너에게 죽는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이다 말할 필요가! 너 정말 너의 사람은 진짜 시간이야 너의 남편의 생활을 지키고 싶어? 아니면 너의 생활을 지키고 싶어? 당연히.. 행크 구조지 내가 행크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 쏘기 끼어들기 핫! 아이야.. 실패한다.. 핫! 집중 집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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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겁나잘 가짜 오른쪽이 가짜 누가봐도 가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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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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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복제했구나 아... 아이씨 널 아들 이름? 아들 이름이 뭐야? 앤써니? 아우 씨! 아들 이름이 뭔데? 아 이 멍청한 핸크 근데 아들 이름에 대한 내가 단서가 없지 않았어? 나 집에 있는 책 열심히 읽느라 다른 단서들 수집을 못해서 이렇게 됐나봐 하아 나 조졌네 이거 다시 하면 안되냐고?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어쩔 수 없어 아 문서 읽는거 시간가는거 그 시스템이 참 안좋아 아 번호 적어버렸네 돈까지 쓰면서 고체 타기 이것은 아들이 있다 아름다운 거. 걱정하지 마세요. We'll be fine. I couldn't understand why my mother wanted to help you guys. Seeing what Marcus is doing made me realize she was right. You're alive. You deserve to be free. I just hope people will realize that one day. My father changed. Oh, there... There's a king. There's another one I'm sure. Let's go to the other side. It's not even a half mile to the other side, so it shouldn't take that long. Be careful, there's border patrol on the river. Thank you so much, rose. 진짜 평생을 갚아도 다 못갚을만큼의 신세를 졌다 엘리스가 탐승하게 도와주기 엘리스 어디가 그쳐! 루터 뭐하냐 힘들어 죽겠구만 배 밀기 루터 술먹었어? 빨리 와서 밀어 들어가자 뭐 젖는다 어이 잘나가네 배가 지금 한 10초 더웠는데요 괜찮은거지? 안 들키는거지? 왼쪽 스틱과 R2로 조정 이 강만 건너면 캐나다야?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그리고 춤을 추워하자? 그리고 춤을 추워하자? 이렇게 해야 할거지? 이렇게 해야 할거지? 이렇게 해야 할거지? 우리 더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우리의 사무즈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무즈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무즈, 우리의 사무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카라 너는 무엇을 할게? 내가 무엇을 할게? 자아성찰 자아성찰 내가 누구나 뭐야? 어? 어머! 어머? 야 뛰어 항복 가속 앨리스 보호 루터 이용하기 뛰어들어야지 하... 호어– 배 괜찮아? 찢어졌다 근데 배가 가라앉진 않네 살았어? 괜찮은건가? 어 루터 맞은거 같은데 지금? 계속 쓰러져있는데 어어? 루터?! 루터! I don't want you to die. You're gonna have to continue the journey without me. You're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met, Alice. I was a machine. Who made me part of a family. Take good care of Kara. You promise. Luton, you're dead? I'm sorry. The boat is leaking. The boat is leaking. The boat is leaking. We have to get to the other side before we sink. It takes you to the other side before we sink.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아아아아아!! 아 어떻게 그래요!!! 안심시키기. 안심시키면 배가 뜰지도 몰라. 혜? 엘리스까지? 아 이거 계속 선택을 강요하네? 야 미친거 아니냐? 보급품 버리기 노젓기 보급품 버리기 보급품 버리기 호텔 무게 줄이기 호텔 무게 줄이기 노젓기 노젓기 밖에 없어 지금 노를 조금이라도 저어보자 앞으로 전혀 안가지는거 같은데요 앞으로 전혀 안가지는거같은데요 너무 가까워 노까지 버렸네 야 진짜 미친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 하 뭐야 밀기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바다에 들어가서 밀게? 바다에 들어가서 밀게? 와아 어 나 얼고있어 나 얼고있어 헉 어떡해 어떡해 으아 에어 슬슬 아아 제발 제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짜 We´re interrupting this news bulletin to bring you the latest news live from Detroit. Jesus? Yes, Michael? The Army has just launched an attack on the barricade, despite the fact that the Deviants were protesting peacefully. hove apparently decided to put an end to the Deviants demonstration by force this time. Nor! 으악! 살렸다! 어 어떻게 해 지나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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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럴 수 밖에 없었던거야? 아 아이씨 어어? 어어? 우와 대박 뒤 뒤 뒤 뒤 뒤 왜 안눌려 어? 아 나 한 번만 나 이러다가 죽는거 아냐? 아! 총 쏘지마 총 쏘지마 총 버려 안쌌다 안쌌다 잘했다 아 안 돼 내가 살려줬잖아 루스에게 키스한다가 있네? 희생한다 키스해도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어 그냥 바뀌는게 없어 그냥 우리 살아가고 우리 살아가고 우리 살아가고 귀 która 분신자살 와 진짜 최후에 최후까지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음속트 끝을 맞이했네 A wall! A wall! Horror. These images of a deviant setting fire to itself have upset the entire country, and we are very concerned. We see the actions of this deviant, poses a serious question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orld at large. It is difficult not to be moved by this scene, but is this the behavior of a defective machine, or is it the sacrifice of a living being demanding freedom? The peaceful demonstration of the deviant and the dignity of Marcus, their leader has won them sympathy from parts of the population. That's why I had a cold for the android destruction to be suspended, and to be suspended, and to be suspended. I have also ordered a Senate Select Committee to review the facts, establish contact with the deviant, and determine if they can be considered as a new form of intelligent life. Oh! O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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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 is alive. Kara and Alice are alive. Router is... Router... Router 버리오가... Oh, now they're dead. I'm gonna die. I'm gonna die. Alpha is... Router 버리오. Alpha is alive, Alice. We're free, Alice. We're free. Alpha is... Alpha is... Alpha is... Wake up! H길레도 죽었어? Wake up! Alpha is... Ha! Alpha is... Alpha just... Alpha is... Alpha is... Alpha is... 내가 겨우 내가 겨우 이딴 엔딩 보려고 몇 시간을 달려왔나 어?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예스 우리 만들어졌어 I love you, Carl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이렇게 끝이에요 자, 압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엔딩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게 이 디트로이트 게임 자체가 원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저의 이야기였을 뿐이고 다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 게임을 구매하셔서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봐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면은 저와는 전혀 다른, 정말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루트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선택 하나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빠지게 된단 말이죠 약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소신이 있는 선택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허무하긴 하다 진짜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가 돼버렸네 진정한 해피엔딩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아, 근데 좀 충격이긴 하다 나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킬엔딩이라니 아니 그래도, 그래도 카라랑 앨리스는 살렸다?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코너 때부터 뭔가 크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 코너가 죽었을 때부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게임이 아니 문서라도 좀 못 만들든가 문서 읽으라고 글 열심히 다 써놓고 내가 그거 읽으면 다른 선택지를 못해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아 난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내가 이 게임 다시 한다면은 진짜 문서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게임에 관련된 요소들만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보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엔딩에 도달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내가 아들 이름만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파멸로 치닫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화났다 이거 거 참 속상하네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나비효과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드러나버리니까 진짜 그래서 아들 이름 뭔데 아 속상하다 속상하네 진짜 너무 억울해서 게임이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이 콜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조사를 안했는데 에이 조졌네 이거 마커스가 동족들과 함께 사망함 얼탱이가 없네 진짜 아트 플라자에서 자유행진 제리코를 이끈 바리게이트 경관과 대화함 안드로이드가 총격을 받음 결의를 보여준 무릎을 꿇음 안드로이드가 현장에서 버팀 바리게이트를 건설함 버려진 차를 사용함 바리게이트 유지하기 통에 불을 붙임 그들이 우리에게 반항하다 읽음 부호를 선택함 겁에 질린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충격을 받은 안드로이드와 대화함 노스와 대화 깃발을 꽂음 나머지 두 개 뭐지? 퍼키니스가 도착함 교섭함 거래를 거부함 군인들이 바리게이트를 공격함 바리게이트 보호 도망치는 안드로이드를 구함 마커스가 구석에 몰림 노스와 조시와 사이먼이 그와 합류함 군인들이 무기를 겨눔 희생함 군인들이 발포함 위에 있는 다른 선택지는 군인들이 발포를 안해요? 뭐 노스와 키스를 했었어야 됐니? 그거 잠겨져 있던 것 중 하나였는데 군인들이 발포함 마커스가 동족들과 함께 사망함 진짜 만족스럽지가 못하네 얜 죽었고 사이버라이프 본부 경비를 따라감 엘리베이터 안 경비를 공격함 경비를 무력화함 엘리베이터를 해킹함 경비의 음성을 흉내냄 엘리베이터의 목적지를 변경함 지하 49층 카메라를 해킹하지 않음 경비들이 코너를 기다림 경비를 제거함 안드로이드 전환을 개시함 새로운 코너가 행크를 인질로 삼 행크를 구하기 위해 전환을 중단함 새로운 코너를 공격함 코너들을 싸움 두 코너가 비김 행크가 총을 잡음 행크가 자신의 개이름을 물어봄 스모 행크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물어봄 잘못된 대답 행크가 코너를 죽임 안드로이드들이 휴면 상태를 유지함 아하이 조졌네 이거 하하 하하 데이트로이트 도로 목에 달린 안드로이드를 봄 총을 찾음 제리코의 공격에 대한 방송을 봄 군대로부터 숨음 군인을 위해 피해 움직임 교차는 운명에서 루터가 살아있음 루터 및 제리 찾음 루터를 구조함 돌을 주음 돌로 군인을 때림 제리가 도망치고 루터가 그룹에 합류함 버스 터미널로 계속감 보안검문소 우회함 돌이킬 수 있다면은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되게 많잖아 그지? 야 그걸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해보라는 거지 내 말은 시간을 맞추지 못함 버스를 놓침 아 강행했었어야 됐나 마지막 버스가 출발함 토드와 마주침 토드를 설득함 토드가 군인들을 해산시킴 앨리스가 토드에게 작별 인사를 함 애덤을 발견함 로즈의 차에 탐 강 로즈의 차에서 내림 애덤과 대화함 어? 나머지 두 개를 못했네? 뭐지? 로즈와 대화함 보트를 밈 앨리스와 대화함 해안경비대가 도착함 잠수함 해안경비대가 사격함 루터가 사망함 하... 보급품을 버림 노를 저음 앨리스를 안심시킴 배가 가벼워짐 엔진을 제거함 잠수함 보트를 이용해서 캐나다로 향함 카라와 앨리스가 살아남 붙잡힌 카라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안 붙잡혔고요 마커스 혁명 루트 이렇게 했네요 너 뭐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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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언트가 됐니? I am someone I need to leave this place and discover who I am It means we won't see each other anymore I won't be there to watch you play But I'll be free Do you agree to let me go? 어... 아니? 어디가? 너 가면 게임 어떻게 하라고 아 게임이 된다고? 가 어 너 필요없어 잘가 너 뭐 딱히 이때까지 뭐 한거 없잖아 가 빨리 잘가 게임만 되면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남지 않게 됐네요 이 게임에 젠장 아이씨 조졌네 진짜 이게 뭐야 이도저도 아닌 엔딩 어쨌든 이거는 저의 이야기였구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히프미도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서 히프미의 이야기를 좀 보고싶네요 옆에서 궁금하다 걔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나랑 똑같이 하는거 아니야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좋은 게임이 있다는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램 이었구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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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